자 유하유하 신작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Song of Nunu 아시다시피 누누 아시죠? 로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누누 그 누누 스토리에 관한 게임인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벨라 봐 애들하고 싶을 때 윌렴푸 너 어딨어 윌렴푸 아이고 넘어졌어 윌렴푸 윌렴푸 아이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 맞나? 윌렴푸 거기 있었구나 윌렴푸 뭐야 윌렴푸 왜 그래 윌렴푸 윌렴푸 괜찮은 거야 안 좋아 보여 혹시 어디 다치거나 한 거면 윌르렴 소리라도 내줘 제발 그러니 일어나 제발 뭐야 윌렴푸 리산드라? 리산드라? 3일전 날개 달린 산으로 가서 푸른 심장을 찾아내렴 푸른 심장을 찾아내래 역시 안되는군 윌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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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귀여운 자식 전혜석이 이리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항상 날 놀라게 한다면서 진동은 오는데 왜 안온줄이 알려지지? 윌럼프 같이 가 어 그러네 내가 몸이 좀 투명해졌네 먹을거 달라고? 정말 멋있겠다 암냠 암냠 에이씨 안되네 가자 윌럼프 어 눈덩이 던지는게 이거네 펴 펴 아 아 야 얏 얏 얏 얏 얏 얏 아아 일어나 야 드디어 여기 도착했어 미지의 프렐로드 북부지역이야 북부지역이래 느낌이 와 윌럼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모험이 될 것 같아 거대한 모험이 될 것 같아 어 마우스 조작이 조금 불편한디 필럼프 야 필럼프 야 필럼프 야 같이 가 어 태워줬어 우와 그래 괜찮아 난 잡잖아 까먹기 쉽지 뭐 으잇짜 오 좋아좋아좋아 점프 어우 잠깐만 이거 마우스 카메라가 카메라가 엄청 불편하네 카메라가 엄청 불편하네 이렇게 해야되나 오우 오우 미안 미안 어디로 가는 걸까 오우 오우 이렇게 하면 뛰어갔네 엄마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짜 같았어 엄마는 항상 푸른 심장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셔 엄마 목소리였구나 그 푸른 심장이 뭔진 나도 몰라 그치만 엄마가 날개 달린 산에 있다고 그러셨어 뭔지? 팍팍팍팍팍 예에이 빨리 어 이런거 뭐 채집같은거 못하네 글쎄 산에 날개가 달려있을까 아 일단 보면 알 수 있겠지 자 가자 달려 달려 점프 오우 오우 화면이 오우 화면이 갑자기 돌아 맨날 패드로 게임하다보니까 이제 마우스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점프 아이고 살짝 버벅였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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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기야 저기가 날개 달린 산이야 저기 가야되나 왜 산 맞잖아 진짜 날개도 달린것 같고 꼭 무슨 새같아 맞아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가자 가자 어 저 산에 혹시 애니비아가 살고있나 파 파 강력한 한방 점프 애니비아가 저곳에 살 수도 있지 애니비아도 프랄리오드니까 저거 좀 봐 저거 늑대배인가 네 늑대배 용어가 추가되면 저렇게 열리네요 네 점프 점프 어 아니야? 아 길이 여기가 아니야? 아 죽은거구나 이쪽이 아닌가? 아 저 위로 올라가는거구나 뭐야 진동은 오면서 이게 무슨일이야 어? 아니 인식은 되고 있다는 소린데 뭐지? 뽑으니까 이렇게 뜨네 인식은 되고 있는건데 흑 이 아 실패 실패 아 실패 실패 실수 순간에 스페이스를 눌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오우 떨어질까 점프 옆으로 가는건가? 이렇게 옆으로 쭉 한번 돌고 아하 그럼 튜토리얼이니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더 있어 얼음에 갇힌 덕분에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자 또 길을 찾아야되는데 아 이쪽이다 카메라가 좀 안좋아요 좀 불편해요 카메라가 페드로하기 딱 좋은 카메라 지금 페드 인식이 안돼서 그렇지 세자매의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배였어 세자매의 전쟁? 딱 이렇게 생겼었는데 페드 인식이 안돼요 지금 서있자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아 물러프 너무 귀엽다 우와 우와 보ül 파이팅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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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여기서 또 지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대해줄게 어허 눈싸움 하자고? 뭐? 내가 저번에 아니 계속 이겼는데 좋아 그럼 증명해봐 신사 승려 여러분 노타이의 누누와 론테라의 마지막 프린 위대한 윌라푸비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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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아이 누누란다 윌라푸 내가 더 잘하지롱 어허 얍 얍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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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훨씬 잘하지롱 내가 이기고 있지롱 내가 이기고 있지롱 하야 척 척 하야야야야 척 척 척 척 척 하하 누누 너 되게 못한다 아니 윌라푸 너 되게 못한다 예에이 승리 왜? 윌라푸 너 덩치가 너무 커서그래 네에이 별 차이 안나지만 어쨌든 이기고 있잖아 잊었어? 가자 윌라푸 흐흐흐 재밌었지 아 그래도 역시 럭파로에서 했던 눈싸움을 따라갈 순 없네 가자 좋은 생각이야 저 위에서 보면 날개 날린 산이 더 잘 보일거야 아하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오케오케 저건 뭐지? 아샤 그렇지 누누 부셔줘 오케이 아 누누래 자꾸 입이 붙어가지고 윌라푸 어 게임 좀 귀엽다 기다려 윌라푸 와 진짜 작다 누누 누누 키가 진짜 작네 아 이쪽으로 가는거네 이쪽이었군요 점프 점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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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웃어? 괜찮아 윌라푸 나 멀쩡해 이러면 어떻게 가지? 잡죠 알았어 아하 이를 만들어주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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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너지기 전에도 점프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핫 핫 핫 오오 간다 가자 헐짜 우와 여기서 기다려 내가 살펴볼게 기다려봐 핫 아니 거리가 정해져있나? 내려가서 해야되네 핫 핫 도전을 따로 안해도 되네 컴온 컴온 아이 귀여워 어 어 자동조준이에요 완전 귀여워 태워줘 가자 점프 저 위에? 저 위에를 가야된다는거죠 정말 빠르게 다시 달아나네 이것도 터뜨리고 아하 자 포즐인가? 이게 올라간다고? 어떻게 하는거지?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건 아니네 음 음 일단 이것저것 돌려볼게요 저것도 돌려야되는거 같은데 어 어 어 여기서부터 시작인가봐 날 올려줘 아 서린 두삭기 폭탄이 또 있어 이걸 돌리면 아 한쪽으로 더 이쪽으로 한 한번 더 돌려서 이렇게 연결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 고마워 윌렴푸 윌렴푸 고마워 윌렴푸 고마워 윌렴푸가 올라가는구나 윌렴푸가 올라가는구나 아 저거를 저걸 터뜨려야되는데 이걸 여기서 때릴 수 있나? 아 때릴 수 있네 저거를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 포로다 하하 안녕 얘들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윌렴푸 올라와 어 완전 귀여워 오케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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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구의 배였을까 어 어 어 어 어 어 힐러일 뻔했네. 오 나이스 나이스. 점프가 조절을 잘해야 돼. 그런가봐. 이 친구들은 뭐야? 얘들은 못 때리나? 윌럼프 먹고 싶니? 왜 때려? 윌럼프 그림도 잘 그리네. 뭐하는데요? 이쪽인가? 이쪽이 우리가 왔던데 잖니? 이를 꾹 누르면 껴안는다. 이를 꾹 누르면 껴안아. 여기야 윌럼프! 봐! 아 이것봐. 뭐하는 곳이지? 여긴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걸까? 표시는 아무것도 안 뜨는데? 뭐 어디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꼈어 꼈어. 꼈어. 아 저쪽이다. 윌럼프 나 태워주면 안 돼? 난 달리기가 너무 느린걸? 우와! 완전 예뻐. 진짜 예쁘다. 물도 완전 깨끗해. 꿀꺽 꿀꺽. 어떡하지? 어떡하지 윌럼프? 고민한다. 뭐야. 뭐야. 그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야. 윌럼프 최고. 윌럼프 그냥 보이는대로 다 먹네. 나도 못 먹니? 나도 먹고 싶은데. 윌럼프 나 태우가. 아 난 여기로 가는구나. 윌럼프 올라와. 윌럼프 올라와. 윌럼프. 윌ls거야. 윌럼프ts점dem if cells are in very young. 그리고 추가. 윌ля와. 윌들. 윌 З безопас by ear. 윌리와. 윌.- 윌'S rattig. 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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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올라오는거지? 일단 가볼까? 밀럼프? 밀럼프? 버그같기도 하고 밀럼프 버그같은데 잠깐 뒤로 아야야야야 뒤로 물러서 볼까? 밀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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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살렸어 밀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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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버그 걸렸어 올라간다 밀문 창 stag 아 이렇게 해서 저기 터트리는건가보다 なん BH 아 근데 이거 타이밍이용 아 이게 그렇지 됐다 윌룸프 나 데리러와 이리로와 뛰어내리래 어 옆으로 한 번 더 걸죠 올라가서 뛰어 뛰어 그 다음에 하자 다시 아이 분명히 눌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어 됐다 여기서 못 뛰어 윌룸프 더 둘러볼게 곧 다시 만나 윌룸프 혼자서 잘 있어야 돼 윌룸프는 혼자 여행한다 윌룸프는 혼자 여행한다 윌룸프 윌룸프 내 말 들려 헉 안 들리나보네 혼자잖아 혼자 되버렸어 윌룸프 어 깜짝 놀래라 윌룸프 헉 늑대다 늑대 워룸프 워밍 등장 윌룸프 윌룸프 살려줘 윌룸프 윌룸프 아하 하나 둘 셋 둘 셋 다 장군보 아하 이걸 누르면 장군보가 장군보가 떨어뜨려야되나 해피 아샤 찹찹 찹 오케이 마지막 눈복기 빵 얼음늑댄가봐 아까 엄청 놀랐지 뭐야 이상한 공원기운으로 뒤덮인거 같지 왜 쟤 뭐지 니가 날 찾아서 다행이야 밀럼프 고마워 밀럼프 어디가 밀럼프 안아줘 안아줘 밀럼프 고마워 가자 덮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상 깨발랄하다 진짜 한 일곱살 애기 애기 데리고 다닌거 같애 어차피 못 이길거면서 웃어? 어? 난 이쪽이 아니구나 뭐야 이거 밀럼프가 이길거 같은데 윌럼프 사기캐 내가 졌다 좋겠네 참 대단하셔 뭐지? 아 노래를 부를때가 된것인가? 피리 피리 불어서 문여네 윌럼프가 잘 태워주진 않네 각자 걸어다니네 계속 아 또 뭔가 있네요 여기도 뭘 해야되는 곳이 있죠? 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 저쪽 아 저쪽을 먼저 가야되나? 아야 저기가 먼저인가봐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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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먼저인가봐요 아무래도 내가 저 위로 가야겠어 올려줘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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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 이거 모양을 외워야되나? RT 다시 어떻게 해야되지? 어? 팀 먼저 움직이는건가? 아 이게 올라가는거고 내려가는거고 아 다시 올라가네 아하 점프 그렇지 됐다 안녕 안녕 윌렘프 올라가 좋아 그거 부셔줘 거기 좋아 이제 너한테 갈 수 있어 고마워 가자 영혼의 파트너잖아 고마워 고마워 눈덩이 던져서 눈덩이 던져서 밀어주는거 봐 귀여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가자 완전 귀엽죠 밀럼프가 너무 귀여워요 이제 푸른 심장에 기다리는 날개달리 산으로 헐 뭐야 배고프니? 우와 이거 식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오 저기 있다 더 가까워졌어 그러네 동굴을 탐험하길 정말 잘했어 윌렘프 이 정도론 뭐 어 발자국도 귀여워 헉 뛰어 뛰어 어 됐다 와 흥날뻔 했다 흥날뻔 했다 또 또 퍼즐에 도착했는데 자 보자 이번에 음표가 4개나 있네 어 보자 RTFG야? 일단 이거 눈 올라가고 눈 올라가고 번져 그렇지 아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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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운데 움직이는게 뭐지 아 합쳐져서 움직이는건 안되는구나 아 아 아 아 늦었어 그니까 아 안돼 안돼 잘못 눌렀어 다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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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또 뭐 해줘야 되나 아 미안 미안 됐다 마지막까지 누누 미안 고마워 윌럼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이파이브 찹찹 스테이지 하나씩 깰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나 보다 아 이거 모양을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하 어 모양을 조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네 됐다 가자 퍼즐 재밌는데요? 쭈욱 내려와서 근데 울음소리는 왜 저럴까 윌럼프 헉 얘 또 뭐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배고파서? 으읍 뺨프 오오오 내 친구는 두루바스크보다 세 배는 커다란다고 올라가면 늑대랑 싸우겠는데요? 올라가면 늑대랑 싸우겠는데요? 여기서도 연주를 해야 되는군 아 아 더 가야돼? 쓱 문 열리고 오케이 피리 맞추는 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가자 안녕 뭐야 맘모스 무덤인가? 헉 세 마리야? 필살기는 항상 있나보다 마지막은 꼭 항상 저렇게 해야되나보다 필살기는 항상 있나보다 마지막은 꼭 항상 저렇게 해야되나보다 야아 어 뭐야 누누가 처리 아이고 아이고 하야 한 번씩 죽이고 와아 파샤 위를 보시오 아이고 한 명씩 끝내자고 모션이 되게 다양하다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되네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몸에 박혀있던데 가자 whoever 맵 자체는 되게 예뻐요 어 얼음 정수잖아 엄청난 마력을 지는 징계의 불곤인데 프렐리오드의 위대한 영웅들만 얼음 정수로 만든 무기를 둘 수 있데도 나랑 내 필이 스발송 구름처럼 어 어 어 혹시 푸른 심장도 얼음 정수로 만든 건 아닐까? 정말 엄청날 텐데 상상이 돼? 오 아 일단 이 게임이 조용할 틈을 안주네 생각보다 누누가 말이 많아 어 애니피하다 익숙하다고? 정말? 이쪽 지역으론 온 적 없는 줄 알았는데 오 뭐냐? 반반 섞였는데? 뭐지? 저 옆에 퍼즐 할 만한 게 있죠? 어 이건 뭐지? 공구어가 자리 잡았나? 이거 뭐지? 아 둘을 동시에 없애야 돼 아 여기 올라가는데 있다 올려줘 윌런풀 어 다른데 길이 근데 저거랑 같이 저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려나? 아 아 밀럼프가 해주는구나 오 오 뭐야 퍼즐 할 곳 내려왔어 가자 자 보자 이 노래는 뭔가 잘못됐어 음표를 밝혀볼까? 어 안 어렵겠지? 자 잠깐만 일단 던져볼게요 얼음정수를 비춰야 한다고? 어 이게 이거고 이건 뭐지? 어 움직인다 윌런풀 저 받침대 위로 올라가볼래? 그래 올라가 봐 그렇지 오호 잠깐만 이거 먼저 때려봐 단체로 한꺼문에 다 터져야 되는 건가? 어 이거 어렵다 잠깐만 한꺼문에 다 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어 아니네 아 이건 한 번하고 끝인가 보다 저 옆에는 신경 안 써도 되나 봐요 노래를 때려볼까? 노래를 때려볼까? 어 샤이퍼도 어려운데? 어 샤이퍼도 어려운데? 어 샤이퍼도 어려운데? 어 샤이퍼도 어려워 여기서 바라봤을 때 목적지가 어디야? 아 잠깐만 이걸 비출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밑에 거가 다 연결이 돼야 되나 봐 음 어 얘가 연결이 안 되네 됐다 뭔지 모르지만 연결 완료 밑에 연결 완료 자 이것만 보면 아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모양은 4개라서 그래도 외울만한데? 오 우와 우와아 루엠프! 여기 봤어? 이든지 몰라도 애니벼어를 정말 좋아했나 보다 도루니랑 볼리베어 주각상도 있으면 어땠을까? 이거 예쁘다 근데 도루니랑 볼리베어는 정말 멋져 다같으면 볼리베어가 적을 삼키는 모습으로 만들거야 하이파이브! 컴온컴온! 하이파이브! 이걸 보면 엄마도 분명 좋아할거야 예헤이! 예에에 우리 누타이에게 애니비야는 모두의 어머니 같은 존재거든 오오 여기 함께 계시면 좋았을 뿐 도루는 엄마가 없나봐 ㅋㅋㅋㅋㅋ 여기서 그런얘기하는거 보니까 어머니가 안계신거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 곁에 안 계신 거니까 패드립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옆에는 윌럼프밖에 없잖아 날개가 달려있잖아 엄마가 말씀하신 곳이 맞아 신나지 않아? 진짜? 이제 보내고 가기 싫은 거구나 가자 재밌을 거야 있지 그 석생활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애니비아는 얼마나 커? 글쎄 얼마나 클까? 엄청 크지 않을까? 여기는 왜? 하늘만 보이는데? 하늘이 얼마나 크냐고? 애니비아 진짜 큰가 보다 어 뭐지 블루인가? 이거 뭐야 이거 거북이 아니야 그 돌거북 아니야? 제이드랑 싸워야 되나 본데? 어 뭐야? 이게 뭐야 뿌셔뿌셔 뿌시고 지나가도 되는건가? 미안 미안 점프 아람메 사르고 치유 피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우 잘 만들었다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눈길로 가니까 효과도 있네 아 이 타이밍에 뛰어야된다 오케이 지수 지수 터져버리기 tiet 이제 sell 아 떨어질 뻔했어 큰일날뻔했네 부딪힐 뻔했잖아 헬즈런너하는 기분이네 와 개빨라 윌럼프 열차 내 꼴이네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을까 방금 마지막 서리네 등을 타고 내려왔잖아 누가 이런 경험을 해 그래 자 이 모양은 이거죠 아 이쪽 먼저 올라가야 되는구나 점프 올라간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여기에 올라가서 꺼내서 하참 다시 아니 거리가 여기가 아닌가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지 스페이스바를 엄청 누르는데 안 되네 아우 됐다 아 됐다 시프트랑 같이 눌렀어요 그러니까 됐네 그러니까 됐네 왜 너 같은 다른 친구들은 없어 서림들은 다 어디 갔어 그러게 미안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 위에는 뭐고 이 밑에는 뭐지 이쪽은 아닌가 봐 돌아가야 되나 봐 아 나무 색깔 예쁘다 아 나무 색깔 예쁘다 아 릴럭프 잠깐 이 마법 좀 써도 될까 나도 올라 보고 싶어서 얍 찹 오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앞으로 가는 건가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 위로 올라가나 근데 올라갈만한 발판이 아닌데 이쪽이 아닌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점프가 되나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기 능력 쓰려고 온 건가 아 벽에다 쏠 수 있으려나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을 못했네 벽에 던질 생각을 못했네 벽은 안 되네 벽은 안 되네 벽은 안 돼 나 아까 옆에 가는 길 있는 거 보니까 그럴까요 폭포에 던져볼까요 그 생각을 또 못했네 벽인 줄 알고 얼려져라 오 아하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아 아 너무 신나는 바람에 아 죄송 죄송 아 너무 신나가지고 어헤리아만큼 차갔네 샵 아잇 침착하게 천천히 눈이 내리네 엄마가 오른 이야기를 해 해줬어 애니비아와 남매 사이인 반신이라고 프렐류드의 땅을 판에서 계곡을 만들고 눈을 만들어서 색다들이 올라갔대 오오 위험하니까 생각해봐 눈을 그냥 만들어 낼 수 있다니 언제든 눈싸움을 할 수 있잖아 가자 여길 올리고 올라가고 어허 좋아 좋아 어허 우리가 애니비아 석상에서 봤던 검은 얼음 기억나 저 뷰가 그게 얼음 늑대들을 환하게 한 건 아닐까 음 어 여긴 안 해도 됐네 아니 석상 말고 아이고 검은 얼음 얼음 늑대들 안에서 자라난 거 말이야 분명 똑같아 보였어 엄마가 검은 얼음은 정말 나쁜 거라고 하셨거든 그 리산드라가 검은 얼음 만드는 거 아니야? 잠시만 검은 얼음이라면 나쁜 거잖아 아뇨 어 이거 뭐지 노탈 풍경 좀 봐 노래를 가르칠 때 쓰는 거야 오 이게 노래 가르칠 때 쓰는 거네 그냥 하는 건가 음표를 연주하세요 그냥 연주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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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 오 오 노래 신기한데? 이렇게 하면 노래가 나오는구나 오 오 뭔가 보스랑 싸울 것 같이 넓은 장소 아 잠잘 장소 에이피누누입니다 에이피누누 에이피누누 맞음 오 어우 노래도 할 수 있네 춤춘다 누나 윌람프 춤춘다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그래 근데 네 말이 맞아 왠지 푸른 심장을 찾을 때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거든 그런 게 있어 초콜릿 좀 먹어볼까 그러자 엄마가 푸른 심장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찾을 거야 고마워 윌럼프 너 없이는 못했을 거야 윌럼프 같은 애 있으면 든든하겠다 근데 바로 잠드네? 뭘 해야지? 모닥불을 피우죠 그렇지 온기와 빛으로 추위와 어둠에 맞서야 한단다 노타의 부족이 늘 그랬던 것처럼 말야 그게 바로 푸른 심장이란다 누누 어둠을 밝힐 불이자 밤을 비출 양초지 음 엄마 또 이러시기에요? 내가 뭘? 매번 돌려 말하시잖아요 늘 제가 직접 알아내야 하고요 스스로 깨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분명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날개 달린 산을 찾아가렴 누누 거기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뭐야 뭔 소리지? 꿈속인가 본데? 뭐 누구한테 공격 받았나? 저에요 누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천천히 가요 뭐지? 어? 뭐야 빛이 보이니 누나 엄마 엄마 목소리야 뭐지? 어둠을 밝힐 불을 한다 엄마 가까워지고 있어요 푸른 심장을 사드렴 난 할 수 있어 뭐지? 아이고 리산드라 리산드라 근데 너무 못생겼는데 리산드라 너무 못생겼는데 아 저 아이의 꿈에는 두려움 가득하다 수많은 어둠이 표면 바로 아래 숨어있지 옵니다 나이의 꿈에 1명 1명 그려 2명 3명 2명 4명 2명 2명 6명 1명 이 4명 얼음 정수를 만드는 그 힘말이야 오래전 내가 세상을 구할때 썼던 바로 그 얼음 정수자 세상을 구했다고? 그 얼음 정수를 손에 넣어야 해 반드시 그 얼음 정수로 지은 벽이 무너지고 있어 인자 묶고 있잖아 애쉬는 안나오나? 아하 어쩐지 보라색이라서 공허일 줄 알았다 온 세상을 먹어치울테니까 헌데 이 서린이 너에게 맞설 무기가 될 수 있겠어 곧 그 무기를 휘둘러주지 공허일 줄 알았다 딱 보라색 느낌은 공허지 공허 어 뭐야 잠깐 뭐에 취했나? 렘프 이걸로는 데미지가 전혀 안들어간다고 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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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렇게 죽어라 어우 밀럼도 쎄다 죽어라 비겁하게 합치라고 하기엔 누누 꿈꿉기 오! 브라움이다 브라움만 믿으라고 누누 아저씨 브라움 아저씨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까지 왜 나온거니 여긴 프렐리오드 중에서도 험한 곳이야 애들한테는 위험하지 알아요 우린 푸른 심장을 찾고 있어요 혹시 어디있는지 아세요? 엄마가 날개 달린 산에 있을거라고 했거든요 흠.. 푸른 심장이라 브라움은 전혀 모르겠는걸 날개 달린 산이라고 했니? 삼인칭하네 그럼 따라와라 프렐리오드 애들 다 나올거면 애쉬랑 트린다미어도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트린다미어 남편이니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산에 위치를 안다는거예 나쁜 소식은 거기로 가는게 불가능하다는거지 하지만 꼭 산에 가야한다고요 아니 지금 꼭 필요한건 영물위한 스튜다 스튜? 에잇? 스튜가 뭐지? 스튜요? 입맛 따신다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아주 특별한 조리법이지 마법인가요? 어머니의 조리법은 언제나 특별하지만 흐흐흐흐 그런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스튜을 먹는 동안에 첫 모라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으면 되는거야 그럼 그 다음엔요? 제로는 어디서 가지보면 되죠? 구라움은 거대 멧돼지를 잡아야해 땅속 깊은 곳에서 야채로 따야하고 3인칭 왜이렇게 웃겨 도팔레와 싸워서 조미료도 얻어야하지 별거 아니야 나는 더 아니야 일무같은거군요 저랑 윌라프는요? 주라움만 믿더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어 가서 가마솥을 가져오려면 3인칭이 일상이었네 네 계곡으로 내려가면 돼 가마솥이라고요? 그게 다야? 너무해 그게 네 임무다 꼬마야 할 수 있지? 네 그래요 그래 그럼 임무를 완수하고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가 겪은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나누자고 자 가자 가자 오호 도망가네 오 저기 네 뭐 일단 수추가 무슨 힘을 발휘하지 않겠어? 비켜라 애들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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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까? 여기있다 바람을 가르고 어? 뭐야 골렘인가? 돌거북이잖아 돌거북이야? 돌거북도 음악을 좋아하려나? 노래를 연지해볼까? 아이고 움직여라 돌거북 어? 다시 두 번 해야되나? 아하 한 번 더 한 번 더 움직여 애는 어떻게 타고 올라가자? 어떻게 타고 올라가 아하 이렇게 타는거구나 자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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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일로 일로 와야되는구나 여기서 불러야되네 여기서 불러야되네 그러네 아 나 따라오는거네 잘했어 돌거북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네 세상에 윌런포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뭐냐구 노타이 야영지단아 윌런포 내 고향이자 내 집이라고 가자 가자 갈 길이 급해 다시 처음부터 싸워야되네 다시 처음부터 싸워야되네 아 아 아이고 단챙이들부터 어떻게 처리를 아야 저 방패를 지내야해 아 따그네부터 처리를 하고 아니다 마지막은 너로 가자 하샤 빵 잠깐 사용을 좀 내릴게요 진짜 한 단계만 낮추자 오케이 가자 약간 연령대가 좀 낮은 것 같아 이거 게임이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약간 스토리에 집중한 게임 엄청 큰데 사비 어잉? 뭐야 순간이동했어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우와 저건 뭐였지? 헤리포터의 west 포트키 같은 그런거 TOMOR900개 어디지? 괜찮아 윌렝폼? 이쪽에 아까 오는 쪽 반대쪽인가? 어 Allah 용암이야? 여긴 프릴리오드인데? 응...냥은 뭐야 여긴 불타는데? 뭐가 있길래 와 여기선 마법도 안통하겠는데? 응 아 다시 돌아오는구나 다시 생기면 저쪽으로 가야되겠다 점프 했다 오케이 위험했지만 재밌었어 어이 차 차 어 누가 복갱이지라는 소리 들리는데? 뭔 소리지 여기 혹시 토르비온이 있나? 아 오른? 오른이다 오 오 윌라포 저 앞에 있는게 뭘까? 오른이다 오른 우습게 생겼어 다른 길을 찾는게 좋을까?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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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너무 성급하게 갔어요 으흠 너무 성급하게 갔어요 으아앙 오른 만날 수 있겠다 오른이다 엄청 크다 우와 누노랑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럼 다 생각이 있지 오른 업그레이드 시켜줘 레벨 몇이야 우와 귀여워 그럼 그렇지 이미 지운 줄 알았는데 그나저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그 부사비 저희를 이리로 데려왔어요 오 오른 맞죠? 프레일로도 전체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잖아요 오른 귀엽다 그나저나 남의 물건을 만들고 눈도 만들었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흠 흔치 않기는 하지 귀여워 불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아니지 작은 불꽃 정도야 이 불꽃은 애니비아인가 이거 흥미롭군 으흠 으흠 아 그래 있잖아요 어 저기 오른 우린 가마솥을 찾고 있어요 친구 주려고요 혹시 여기에 가마솥이 있을까요? 어? 만들어주나? 아니면 하나 만들어줄 순 없나요? 제발요 안 돼 어 마지막 남은 소린이랑 그 노트의 친구의 소원인데도요 어 안 돼 어 이제 어떻게 하지 윌런포? 직접 하면 되잖아 응? 금속을 녹일 불이 필요해 불을 키울 거센 바람도 필요하고 네 실력을 보여 봐라 고마 불꽃 아니 옳은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어 영광로에 불을 붙이고 안을 금속을 채운 다음 바람을 불어놓아야 해 간단하지? 오 그러면 일단 이게 바람을 저 풀므로 불꽃을 키울 수 있을거야 저기 있는 바퀴에 연결된 것 같아 어 저기 무슨 표시가 있는데? 저 무게추가 문을 여는 건가봐 음 당연하지 아마 그럴거야 보장적으로 그러지마 일단 올라가서 보자 아하 잠깐만 표시를 보고 하자 점프 세 개 다 있는 게 오른쪽이고 뭐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먼저 매달리는 건가? 아하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이거는 이게 이거 두 개짜리 어? 근데 모양이 다른데 뭐지? 어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움직이네? 아 위로 올라가야되다 이 위로는 못 올라가는 건가? 위로는 못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게 맞나본데요? 이 쪽으로 쭉 가서 이럴 cakes 이 쪽으로 쭉 가서 이 쪽으로 쭉 가서 이 쪽으로 쭉 가서 아 이 문 닫어 문 닫어 한 번 뭐 어디 보니? 이게 시키고 있네 이거 치는 거 같네 이거 치는 거 같네 이거 치는 거 같네 갑자기 문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른쪽인가? 아하 알겠습니다 네 슈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모른이 뭐 제대로 알려주는 건 딱히 없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앞쪽으로 가야 되나 보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어 됐다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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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냄새 보지? 혹시 그을린 털 냄새? 으음 명답이야 일러프 저쪽이다 아 아 됐다 됐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잡고 고쳤다 고쳤다 고 예 나이스 길 만들었고 뭐지? 뭐지? 뭐하고 정리하는 데 쓰는 거니까 절대 어지르지 마 아 알았다 이걸로 저것들을 돌리는 거구나 저것들이 아니라 연결장치다 오케이 오케이 길을 만드는 거구나 중광로로 들어가야 잠깐만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처음부터 지어보죠 이렇게 가서 됐다 됐다 됐죠? 오케이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 번 잡아당겨 안으로 오케이 다음은 다음은 뭐지? 자 보자 다음은 저 옆에로 가는 건가? 물을 피워야 돼 이제 지름길이 생겼어 이 용광로에 지름길은 없다 꼬마 완벽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 알겠습니다 지름길을 써야지 안 그래 윌로 푹 아 오케이 타이밍 다 끝난 것 같아 가서 오른한테 말해주자 나 불 지폈어요 오른 나 불 지폈어요 나 불 지폈어요 오른 이거 봐요 성공했어요 훼 그런 거 그런데 용광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흠흠 그렇군 그래 이정도면 괜찮군 뭐가 잘못됐던 거죠 아무것도 에? 에? 해? 오랫동안 식어버린채 잠들어있던 용광로를 충분히 데우려면 한두계절 걸릴거다 한두계절이요? 엄청 오래걸리는데?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있지 와 뭐야 도와주네 이기야 이기한거야 저게 뭔데 요새요? 요새? 성같은거지 꼬마 불꽃 줄베리 열매를 찾아서 가져와라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가면 되겠지 오르니 저렇게 대장간으로 이동하는구나 이제 다시 돌아왔네 이건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요새에서 줄베리를 찾아야 해 어디든 닿는 곳에서 찾는게 어디부터 갈래 일단 저쪽으로 가자 줄베리는 저 어두운 요새에 있고 헬로렬은 그 반대편에 있어 아아 음 어디부터 갈까요? 잠깐만 어디부터 갈까? 얼음 아니면 여기부터 갈까? 아 여기부터 가자 저기 얼음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가자 빅키야 빅키야 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이게 범운 요새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 범운 요새 점프 오 안개 낀거 봐 어어 저기 가는 건가? 어레비아만큼 차갑네 블럼프 너랑 브라우미랑 둘이서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다? 브라우미 이기 짜누까? 너라고? 에이 브라우문 한 손만 가지고 수백 명의 군인을 초췌하는데 너랑 브라우미랑 둘이서 너랑 브라우미랑 둘이서 일류만 있냐 손 4개 가지고 다 할 건 아니잖아 오케이 어쩌다보니 찾았네요 가는 길을 부시고 강력한 한방 자 자 올라가고 부시고 맞추고 으 짜 가는 길이 막 엄청 어렵진 않네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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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얼려라 올라갔어 그냥 가도 되네 그냥 가도 되네 요렉 그동안 누움이 이건들 그동안 여기 줄베리 열매를 줄 가져가야 돼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를 폭포수를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으쌰 터뜨리고 내려와서 올라가서 그렇지 옆으로 쭉 점프 잘 만들어놨다 아 포로 포로포로 포로포로 귀여운 포로 으음 포로포로 뭘까 으음 아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좀 아래로 내려 됐고 아 요거 한쪽 먼저 끝내야 되나 보다 아닌데 이거를 일단 우방향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던져볼까? 아니네 이렇게? 아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고 빠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터뜨려야 되는데 아 얘는 요 위에서 터뜨리는 거구나 얘는 이 위에 이 위에 뭐가 뭐가 있었네요 떨어질 뻔했네 아 됐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면 와 잠깐만 이거 순발력이네 잠시만 아 아 아 아 여기서 터진다고 터지나? 아니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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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와 씨 와 이거 이건 좀 어려 어렵네 아 다시 아 좀 늦었어 아 다시 다시 아 나 아 아 개 어렵네 아 아 이것도 올려야 되는 게 맞네 아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데 얘가 빠르게 안 움직여 잠깐만 이게 터트리는 게 여기서부터가 아닌 건가? 살짝 한단계를 내려서 해볼까 살짝 한단계를 내려서 해볼까 거리가 안 단한데 아냐아냐아냐 다시 아 이거 동시에 어떻게 하는거야 아 늦었어 아니 이거를 살짝 내리면 오른쪽에서 터지니까 이때 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어? 잠깐만 아 됐다 오케이 아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오케이 굿 빡세네 헉 저 열매가 필요한건가 오 뭔가랑 싸우는데 보스 보스인가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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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가 없는데? 리산드라가 울고 있어 오른쪽 뭐지? 세조안인가? 왼쪽 세조안이 리산드라 오른쪽 뭐야? 대체 공호가 너한테 뭐길러 그러는데? 저 반짝이는 공들은 뭐지? 뭐야 뭐야 겁먹지마! 분명 별거 아닐거야 맞췄다! 뭐야? 왜 안 얼어져? 뭐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점점! 어우! 점점 많이 움직여야 돼서 빡세네! 됐다! 됐다! 됐나? 와씨 뭐 이렇게 많아? 뭔데? 누누 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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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누누 궁극기 개쎄네 AP 누누 개쎄 아니 이런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동안 점프로 아니 뭐야 펀치로밖에 안 싸운 거지? 와 진짜 크다 뭐야 열매가 계속 열매가 많아졌네?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귀여워 걸음걸이 봐봐 줄베리 열매는 구했고 그치? 줄베리 열매는 구했고 이제 동쪽으로 가자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간다 그럼 오래전에 봉호를 샘대로 세 자매가 전쟁을 벌였단 거야? 그런 셈이라고? 좋아 그럼 검은 얼음일세 얼음 정신할세 아 리삼도가랑 세주안이랑 자매야? 왜 또 말을 안하는 거야? 어? 아이고 아이고 다시 가야되겠네 새 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애니비아랑 오르니 남매라고? 아 Q 눌렀는 를 눌렀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자꾸 애니비아 볼리베어 오르니 남매라고요? 음 살짝 약간의 피지컬은 필요하네 저쪽으로 가자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돼 살짝 알려라 누누 어포로 막 삑삑거려 포로도 울 줄 아는구나 빡빡빡빡 그러고나야 되는데 귀여워 저 문은 얼어있는 것 같아 아바로사 세릴 달 이산드라? 음 좋았어 계속 가자 뭐 보다 보면 비밀이 나오겠죠? 어 와 음 그치 그치 고마워 어떻게 건너지 누누? 아 윌럼프? 방법이 있니? 왜왜왜? 아 저기? 아 귀여워 난 닿지 않아 니가 올라가 봐 그러는 거지? 올려줘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어디 올라가는 데 있어? 으하 여기 있다 완전 귀여워 자 노래를 같이 올라가면 되니?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하 노래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오 오 오 누누 눈덩이 아니 누누란다 윌럼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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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려고? 던져? 어허 노래를 또 아이고 이야 윌럼프 능력이 좋은데? 안 열려 거기 있으면 안 열려 내가 열어줄게 가자 우와 우와 백조인가? 백조 같은데 오오 아 아 개귀여워 아 완전 귀엽다 아니 윌럼프가 미술에 재능이 있네 그림이랑 조각을 굉장히 잘하네 재능이 있었어 어쩐지 아까 그 그림 잘 그리더라 뭐지 이건? 대고리인가? 원숭이인가? 저 뒤에 곰도 있고 오 저글링 술록도 있고 돌고래도 있다 또 눈싸움이야? 지난번엔 나한테 졌잖아 그래 또 하자고? 반갑습니다 가장 작은 노타인 누노와 또 싸우자고? 재능한 윌럼프가 또다시 결정을 벌입니다 가자 난 피가 안 깎이지? 버그인가? 버그인가? 좁 좁 좁 좁 좁 좁 아야 좁 좁 좁 아야 이겼다 윌렘프 포기해. 가자. 웃는거 봐. 아니 이 게임은 윌렘프가 무슨 짓 하는지 보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은데. 아니 윌렘프 감상하면서가 역시 문화와 예술의 조예가 깊을 줄 알았어. 조각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생각보다 밝다. 밝아. 성격이 밝아. 윌렘프가. 혼자 남겨진 설인이라도. 저 문은 은표를 고쳐야 열리나봐. 어떻게 고치지? 느낌만 봐서는 이거 같은데. 어떻게 고치는 걸까? 이걸로는 안되는데. 길인가? 아 이쪽이 길이구나. 막혀있는줄 알았다. 브레일리워드의 힘이다. 어? 거북이다. 어? 약점을 노출시키세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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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거리. 그렇지. 방공격으로 마무리! 아. 여기야 여기. 마무리. 마무리. 파! 좀 잔인한데? 어? 뭐야. 애기 돌거북으로 변했어. 빨리. 더 빨리. 아. 여기 돌거북 있네. 어. 돌거북이야. 돌거북 움직이자. 돌거북. 약간 밑쪽에서 불러야 해. 빨리. 오케이. 이리로 따라와. 프로그룹으로 변하고 있어. 오케이.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 이것 봐. 마법 얼음 조각이 등에 달려있어. 그러게 등에 달려있는데 뭐 어떡해 이거를 같이 불러야 되나 이거를 부르고 아 잠깐만 아하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걸 써서 순서대로 해야되겠네 이거 이걸 한 다음에 일로 내려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네 아 잠깐만 돌고불을 이쪽으로 불러야 되나 보다 넌 여기로 와야되나 보네 거기 있어? 아니야 잠깐만 사고 이동을 어떻게 하지? 아 저걸 저기다 넣는건가? 얼음을 저기다 넣는건가? 일로와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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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있네 집에의 선구를 연주해야겠네 아 저 위에 올라타야되나? 좀만 더 가까워야되나? 점프가 안되거든요 그냥 발사하는건가? 아 음악을 연주해야겠어 음악을 연주해야겠어 아 아 했다 아 이거로 옮기고 아하 이쪽으로 와 아 이동수단으로 쓰는거구나 오케이 빨리와 빨리와 어디가 야 어디가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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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거를 연주를 하면 가져갈 수 있구요 가자 가자 여기서 또 연주를 여기서 또 연주를 척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블럭 이걸 먼저 하고야되나 보다 아 이걸 왜 다시 붙여 붙였는데 왜 안되지 아 왜왜지 뭐 뭐가 안되는거지 이거 다시 부르면 분해되는데 볼문양대로 불렀는데 아닌가 내가 지금 모양을 잘못했나 아 모양을 잘못 불렀구나 아 쏘리 쏘리 아 내가 잘못 부렀구나 모양을 잘못했어 엄마도 좋아했겠지 아 또 갖고와야되는거네 아 또 갖고와야되는거네 가자 가자 눈 뚫 어 어 뭐지 아닌가 가져가는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 그냥 점프하는건가 다리 만들어야되는줄 그냥 점프구나 다리 만들어야되는줄 다리 만들어야되는줄 아 여기있다 어떤건 묻어드는게 좋다고? 그것도 무슨소리야 줄벨의 열매를 찾을때 싸웠던 나라사리는 녀석들과 비슷해 자 늑대들이랑 같은색깔이였어 검은얼음 아이고 아이고 걷는게 낫겠다 아이고 걷는게 낫겠다 이렇게 뛰어서 그대로 쭉쭉 점프 뛰고 위로 점프 뛰고 옆으로 위로 순서가 있네 더 빨리 더 빨리 오케이 이쪽엔 아무것도 없고 가자 문 열어라 그럼 저게 캘로렐인거지 와 엄청 크다 여기 또 뭐 해야되네 저 음표들 좀 봐 꽤 긴 노래네 노래를 부르면 되나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시오 오 무슨일이지 그러니까 캘로렐은 가지가 잘려서 갈 수 없는거지 어허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가자 뭔가가 있을거야 퍼즐이 더 있겠지 저 마법 얼음조각들 좀 봐 저걸 사용해서 가지를 고칠 수 있을까 해보자고 뭐가 움직인거지 어 내가 가는건 아닌가보네 내가 가는건 아닌가보네 내가 가는건 아닌가보네 일단 가보자 음 음 음 방금 뭐가 움직였죠 뭐가 움직이는지 못봤는데 뭐가 움직이는지 못봤는데 저 마법 얼음조각들 좀 봐 뭐가 움직이는거지 저걸 사용해서 가지를 고칠 수 있을까 일단 이쪽으로는 못올라가는거 같은데 내가 넘어가는게 아니라 어 넘어가야되네 방금 내가 점프를 못한건가 아 밑에 땅이 올라오는건가 설마 아 그런거였구만 어쩐지 올라가서 외우고 가서 쓰면 되나 저거 저거 손가락질하는거 봐 아이 그래 알았어 나도 알아 누누 아이 윌런풍 어 아 너 올려달라고 너 먼저 올려달라고 알았어 너 먼저 올려줄게 아이 귀여워 손가락질하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있어 어 손가락질 너무 귀여워 저거 노래를 불러주면 되지 저거 노래를 불러주면 되지 아 부르라고? 피리를 부르래 피리를 부르래 피리를 부르래 아이고 어우 보자 저쪽에 있네 좀만 기다려 아이고 내려와 내려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서 또 불러주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올려줘 나 올려줘 일럼프 네 퍼즐 게임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괜찮은듯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여기서 얼음을 한번 주고 가야 되는구나 얼음 줄게 가지고 있어 아이고 아 얼음 다시 아 오케이 오케이 피지컬 이슈 쭉쭉쭉쭉 쭉쭉쭉 됐다 기다려 내가 다리 만들어 줄게 완전 귀엽죠 넘어와 그렇지 가자 눈덩이를 굴려라 그걸 이제 어디다 두지 아 치료하는 데 쓰는 거구나 아 부러진 데 고치고 아 왼쪽에 또 가져와야 돼 가자 가자 왼쪽에 또 있다 모르면은 윌럼프가 알려줘요 그 위치에 가가지고 1위를 불라 그러면 막 이러고 뭐 움직이라 그러면 자기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가르켜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일단 갈게 윌럼프 기다려 거기랑 못가 아 아 저기 물이 새잖아 윌럼프가 얼릴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윌럼프 저쪽으로 가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음 일단 이거부터 풀어볼까 점프 그렇지 야 윌럼프 최고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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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마법 얼음조각이야 마침 필요했는데 아니 이걸 왜 떨어지는 거야 으응 으응 다시 다시 아 아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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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질 뻔했어 점프 윌럼프 최고하고 떨어지는 건 뭐냐고 천천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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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됐다 아 아 그쪽이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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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 저기 저기 아 오케오케 흫 손가락 가리키는 거 봐 일단 여기 먼저 눈덩이를 여기다가 놓으면 돼 눈덩이를 여기다가 놓으면 돼 그리고 그렇지 다시 돌아가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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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잠깐만 뭐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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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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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불어주면 돼요 으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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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노래를 부르고 어? 나는 어떻게 가지? 아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기다려 기다려 울렴프 기다려 여기서 다리를 연결하면 그렇지 가자 가자 상처를 치유하면 돼 그렇지 한 번 더 이제 노래를 부르면 돼요 여기서 아이고 됐다 뭐야 희한하게 생겼는데 볼레미암 뭐야 사슴이야 볼레미암 뭐야 사슴인가 뭔가 무화기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아 눈물 눈물 받았어 가자 저게 헬로렐이구나 우리한테 눈물을 줬어 모른이 말한 선물이라는게 어 이걸까 가자 다시 돌아가서 알아봐야겠어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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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또 미끄럼틀인가 아 맞네 오 오 글쎄 얼음 정수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아 그건 몰랐네 얼음 정수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검은 얼음이 그걸 망칠 수도 있나 약간 상성인가 보다 검은 얼음이 그래도 말은 되지 검은 얼음은 타락시킨다는 거지 서로 반대되는 상성인가 보다 이제 줄베리 열매와 얼어붙은 눈물은 찾았고 다음은 가마소치야 이제 우린 푸른 심장과 엄마한테 더 가까워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다시 가야되는구나 저게 이런 어 근데 내가 이게 어 맞아 여긴 검은 얼음이랑 얼음 정수가 엄청 많이 있네 피가 안 깎이는게 아니면 혹시 꽁어라? 생각만 많은게 아니라니까 개활층을 안주네 혹시나 싶은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스토리 모드를 켜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아닌데?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이거를 해야되는게 아닐까? 그래야 깎이는거 아니야? 내가 일단 이걸 켜고 했거든요 난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건 맞지만 저래야 피가 깎이나봐 저래야 피가 깎이나봐 레이카가 실종상태래 아까 말한거 다 찾아왔어요 찾아? 줄벨의 열매를? 찾아왔어요 여기요 이걸 얼마만에 보낸 건지 눈덩이를 모을 순 있어요 아니 어? 그걸 먹어요? 당연하지 빈족으로 일하면 못써 뭐야 자기 먹을거고요 라는거였어? 그럼 켈로렐은? 아 이걸 줬어요 눈물? 켈로렐이 울어졌다고? 역시 그래군 분명 느낀거야 느껴요? 뭐랴? 빛을 그리고 힘 너와 니 서린 친구는 엄청난 사명을 짊어지고 있구나 애니비아의 심장이 인도하게 오 약간 미래를 점지하는 그런건가 오 표시봐봐 아이템 사미엘체도 있어 와 소 큐트 뭐가 저렇게 귀엽니 당인의 손깨 야 잘 만들었다 큐트 큐트 자 꾸마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뻐요 얼른 브라마한테 보여줘야지 어떻게 쓰죠? 이건 가마솥이잖아 요리를 하는거지 흐흐흐흐흐 그래 슈트 만든다 했잖아 어? 마법은요? 하아 이래서 어린 것들은 허구한 날 마법만 찾고 있잖아 장인정신과 아름다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제 가라 여기까지 왔다면 시간이 없다는 거겠지 할 일이 많다 고마워요 어른 전부 다요 연봉이었어요 명신해라 아트 가트 저 검 아트록스 검처럼 생겼다 가거라 알겠어요 이제 브라움한테 돌아가자 오 귀여워 브라움 우리가 왔어요 브라움 늑대 많이 잡아놨어요 브라우 아휴 아 맞네 프리모드로 해나서 그런가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피읍이 꽤 많이 되네 어 아 아 아 아 최대한의 거리를 아 아 아 아 찹찹찹 찹 찹 찹찹찹 최대한의 거리가 그렇습니다 air 아 아이고 IC 충돌 E SO S E E E E E E L E 런 런 브라운 브라운 내가 왔어 브라운 너 또 여기서 자고 있구나 이리와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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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짜 쇼 내가 정말 마지막 설인일지, 다른 설인은 없을지 의심해 본 적 없어? 왜 그래 나도 엄마에 대해 그렇게 느끼거든 푸른 심장을 찾고 나면 다른 노타이 사람들을 찾아가 볼까? 그래 보자 어 브라움 브라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멋진 모험이었어요! 이제 눈모라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납치된 거 아니야?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귀여워 귀여워 밀럼프는 행동이 귀여워 이렇게 놀라운 얘기는 처음 듣는군 멋진 노래를 만들 수 있겠어 고마워요 아 노래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커아이 커아이 밀럼프 내가 우리 노래를 좀 바꿔봤는데 들어볼래? 귀여워 스벨성 그룹 이번에도 잘 부탁해 노래하는 거야? 누느 댄스 오 너누 댄스 누누 댄스 너무 귀여워 내가 제일 좋아해 누누 할때 동의한다 브라움에게 없는건 머리카락뿐인가봐 다른 기술은 많은데 왜 맞는말이잖아 벨코즈인가보다 리산드라가 굉장히 나이가 많겠네 애쉬 조상급으로 치면 나 몰라 천박이라도 좀 치지 안춥나 브라움은 상이탈이하고 있는데 저 추운곳에서 안얼어죽는게 신기하네 브라움 피부는 강철인가봐 우리 제대로 가는거 맞아요? 잘못된 길이었다면 진작에 알려줬을거야 누누 얼마 나왔어요? 언제 도착해요? 또 알려줄거 없어요? 누누야 인내심을 가지렴 푸른신장에는 모든게 담겨있단다 그러니 누누 믿으려면 어머만큼 잘 알순 없을거려 얘야 푸른신장은 어떤거지 양초같은거잖아요 양초? 이거 리산드라가 양초란 무슨 뜻이니? 밤을 배출 양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리산드라가 속이고있어 페이크 페이크 누누 누누 조용히 해 진짜 엄마야 가짜야 진짜 엄마야 가짜야 뭐야 또 깜짝이야 이번엔 불타고있어 엄마 여기있어요? 이번엔 불타고있어 엄마! 제가 구해드릴께요! 약간 공격받았을때의 그 꿈 기억인가본데 이산드라가 공격한건가? 기억을 못하는건가?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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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왔어요 금방 갈께요 도대체 뭐야 뭐야 서린과 그 꼬마가 너무 가까워 서린과 그 꼬마가 너무 가까워 프렐리오드의 어두운 비밀에 말이야 서린은 자신이 뭘 향해 가는 건지 알까? 대체 왜 가는거지? 기다리는건 고통뿐일 텐데 말이야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겠지 가장 가까운 혈족을 잃는 고통을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서린이 무언가를 숨겨둔 걸까? 꼬마의 꿈을 조종하는 나조차도 보지 못한 무언가를? 어쩌면 푸른 심장이라는 궁극의 무기일 수도 있어 한심한 영웅 프렐리오드의 심장이 옆에 있군 뜨나성만 처지하면 서린의 비밀을 밝히는 건 시간 문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네 비밀의 열쇠가 그 푸른 심장이라는게 설마 윌런프한테 있는건가? 어떻게 된거지? 여긴 어디죠? 여긴 눈보라가 휩쓸고 간곳이야 꼬마친구 특정한 장소에 가면 윌런프에 무언가가 작동하는거일수도 있어 약간 서린이 멸망한 이유도 고마워요 브라움 자 출발 흠 저 눈빛 참 신기한 꼬마로군 어? 그러면 이제 3명이서 같이 다니면 퍼즐도 3명이서 푸는건가? 설마 너네들 먼저 가 이건가? 아 그럼 첫 영웅 수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에? 지금요? 그래 지금부터 그럼 이 브라움이 영웅훈련 최고의 조언을 해주지 대체 뭔데요? 도망쳐! 도망요? 당장! 아저씨는 어업 아 이산드라다 하 헉! 우리 리산드라 누가 키웠냐? 아니 저희 리산드라 누가 키웠냐? 서포터가 한 번에 죽어버렸어 서포터의 운명인가? 헉! 죽은거야? 푸른 심장을 쓰게 될거다 결국엔 말이야 인질인가? 잡아간건가? 죽인건가? 그러게요 3인 버즐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냥 인질로 붙잡았나봐 근데 엄청 높은데서 떨어졌어 늑대도 엄청 많았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브라움은 프레일리오드의 심장이잖아 그래! 브라움은 괜찮을거야 군대를 쓰러들일 수 있는걸? 야! 이 자식이 그깟 폭풍과 얼음늑대의 기죽을 브라움이 아니야 오! 오! 야! 그렇지 아악! 저것 봐라 너 이씨 너 다음에 두고봐 두고봐 다음엔 한 번 더 이겨줄거야 눈싸움은 젤 못하면서 흠 피가 생각보다 많이 깎이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스토리 모드를 껐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켰었네 아니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에요? 어! 저거 돌릴 수 있는 줄 알고 이거 뭐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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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크다 정말 잔인하다 응 어사인이 그렇게 친절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건 알아 근데 모르겠어 난 어사인이 더 좋아 어사인? 눈싸움한다 오케이 눈싸움 타임 바리쪽의 위대한 용사 도노화 돌복숭이 설인 밀런 principals 아 잡 잡 잡 오오 잡 와 야야야야 미처식이 손 많다고 아야 아야야야야 어 어 어어 와 큰 눈덩이는 너무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논 싸움의 왕이다 한 대만 맞으면 끝 옙 밀런풍 또 이겼지롱 그래 이렇게 생겼구나 오오 가자 파샤 파샤 이런데는 못 올라가나? 가는데 아닌가 보다 오오오오 웰렁포 아 저쪽이다 웰렁포 올라가자 오케이 으쌰 으쌰 아니 근데 누누가 누누가 눈덩이 스킬이 이렇게 약하면은 어떻게 싸워 궁극기 빼고 센게 없네 와 누누가 좀 약하네 스킬 큐스킬이 너무 약한걸 아 큐가 이 스킬이 눈덩이인가 헷갈리네 궁극기 스킬이 뭐였지 이쪽인가 아 갈려라 점프 점프 그 또 그 이상한 꿈을 꿨거든 어 그 꿈을 꿀 때마다 엄마를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왠지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감시당하고 있어 우리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꿈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맞아 늑대가 여기 또 있네 늑대가 여기 또 있네 공중공격도 가능하네 공중공격도 가능하네 아하 피했지롱 파샤 얍 릴렌븣 하하 다치자나 오오오오오 Ou 근데 이거 했으면 나도 맞았겠다 아이고 릴럼브그 왜 함부로 가지 마 다치잖아 아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떡해? 아하! 투석기라고? 내가 바위 역할이란? 신난다! 윌럼프 점프! 안녕! 나 여깄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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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으아! 유후! 갔다 올게. 거기 있어. 맞지? 난 굉장하지! 하루종일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오오. 난 올라왔어! 이제 니가 올라올 차례야 윌럼프! 윌럼프 어떻게 올라올건데? 내가 올려줘야되나? 아하! 여기 폭탄이 있어! 날아갈 준비해! 날아라! 소리! 아, 윌럼프도 똑같이 올라오는 거구나! 하늘을 나는 기분이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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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퍼즐 괜찮네. 분명 브라움은 포너라 포로가 나는 걸 보고 좋아했을 거야! 쩝! 쩝! 아, 또... 또 뭘 해야 되네? 이게 뭐지? 저 이상한 구체는 뭐지? 그걸 움직일 수 있어? 진짜? 아, 힘 세다! 가자. 윌럼프 힘 세네. 윌럼프 있잖아. 리산드라가 공호랑 싸웠다고 부러함이 그랬지? 이해가 안 돼.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그건 아니란다. 아무래도 우리 생각이 다른가봐. 너 괜찮아, 윌럼프? 오, 점프. 점프. 내려가고? 윌럼프! 나 좀 내려줘. 봐! 네가 굴릴만한 공이야. 뛰었다구! 어떻게 풀어내지? 음... 이쪽! 이 쪽! 아, 저거, 저거, 저쪽? 어 이거 같아 여기서 노래를 불러봐 아하 그렇지 나 너무 추워 어 귀여워 아 나도 이런 거 키우고 싶어 아 나도 키우고 싶어 완전 키우고 싶어 적어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아 아 많이 먹으니까 식비는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컴컴한데 안겨있으면 따뜻하겠다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씩 키우고 싶을 것 같은데 물고기 잡아서 주면 될 것 같고 극지방이면 알아서 잘 찾아 먹을 듯 솔직히 오 싸움 현적인데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주변을 둘러보자 저기 윌럼프 이건 뭘까? 음 뭐지? 어 저거 오른 거 아니야? 이걸 불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음 하지마 안 좋은 생각이라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 분다 오른 나팔 아니야? 오른 나팔 아니야? 오른 나팔 아니야? 저 큰 걸 불 수 있어? 저 큰 걸 불 수 있어? 이거 엄청나 너 코 고는 소리보다 큰데? 아니거든 올리베어? 어? 천둥 스킨 아 뭐야 볼리비어 미쳤다 볼리비어 진짜 큰데? 아이나 바로 지까지 쫓아왔어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악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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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빠졌다 오 슈 아이고 볼리베어도 신 맞을거에요 그정도야? 99% 안전한 100% 안전한 으이차 그렇지 아 볼리베어 노래도 있어? 이쪽으로 아이고 찍자 그렇지 꼭 죽인다 어 어 어떻게 싸워 아야 아 아 아우 워시 미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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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쐈어요 나 나 죽어요 아 저거를 견뎌야 되는데 아 죽었다 아니 저거는 범위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 조심해! 그렇지 어 그렇지? 타이밍 맞춰서 잘 피해야 되겠네 어 그렇지? 야구? 한 3번, 4번 정도는 저기 있어야 되나 아이고 맞았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으악 으악 이럴! 번개를 부르고 있어! 어! 갈비 조심해! 어! 어! 모두 고다지리라 저 폴방을 탈에 있어야 해! 폴리데오 위에 있는 거! 이만 것 뿐이야! 어 됐다 나이스! 어 너무 느려 어 너무 느려 정신 차려! 설마 어디에 조정되고 있는 어 화났는데? 어? 뭐지? 율란포! 잡아먹지 마세요! 잡아먹지 마세요! 너희는 뭐지? 에니비아의 아이들인가? 놀타이의 꼬맹이와 사내아이가 함께라 이에 세계가 하나 되어 연관스러운 전투를 대비하니 아저씨 입냄새나요 살고 싶다면 네 힘을 보여 보아라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건 아직 안 가르쳐 주었나? 상관없다 율란포는 뭘 알고 있네 확실히 율란포는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와우 와오 진짜 교인정환해요 그런데 저는 죽었다 깨도 볼리비아님 같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만 너다운 소리로 낼 수 있게 될 거다 진정한 부여와 진정한 힘은 내 면에서 오니까 그럼요 알죠 진정한 포효는 내면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 자비로운 사람은 아니네 가자 윌럼프가 생각보다 쿨하고 장난기도 많은데 성숙한 느낌이야 은근 은근 성숙해 나이도 있을테니 아 무너지는 거였구나 쏘리 쏘리 어 공이 되게 많다 자 그치 맞아 딱 보니까 서린 조각상이잖아 누누 조각상이잖아 아냐 누누 조각상 룰럼프 조각상 자꾸 누누래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것부터 돌려 아 이거 보면 이거 부숴야 되겠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걸 아래쪽으로 좋았어 하나 완성 근데 윌럼프 이쪽은 이쪽은 팔이 없는데 윌럼프 보고 있는 거 봐 여긴 팔이 없는데 어떡하지 일단 일단 해볼까 아아 그래그래 저거 저거 어 팔 어 팔이 없어 어 그게 없지 지금 나는 못 올라가네 저쪽인가 얼음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얼음 수정이 어딨지 근처에 얼음 수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윌럼프 넌 위치를 아니 아 저거를 뽑아서 아 고마워 아 이 얼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윌럼프 고마워 땡큐 땡큐 가지고 와 맞춰놓는 거라서 괜찮은가 봐요 방향 조절이라 연결하자 그냥 일단 해보면 안 돼 일단 맞춰놓고 옮기면 안 되니 아니다 이거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오케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다 맞춰놓고 해도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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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노 이거 아이 윌럼프 이거 이거 가지고 이리 와 아 아이 윌럼프 뭐해 가지고 와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 뭐야 옳지 됐어 떨어지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됐다 나이스 윌럼프 윌럼프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건가 한숨 쉰다 윌럼프 네가 살던 곳이 여기니 아니 저기 윌럼프 나한텐 뭐든지 말 해도 되는 거 알지 왜 그래 윌럼프 우린 가족이잖아 안 그래 오하 오 iced 오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모라움이 지금 옆에 있었다면 분명 숨김없이 다 말해 줬을 텐데 길이 어디지? 길을 못찾았어 길이 어디지? 길이 그쪽이었나요? 길이 그쪽이었나요? 아이고 아 삼트 삼트 아 점프점프 세번째 시도 3차 시도 아이고 키보드라서 쉽지가 않아 오 큰일날뻔 했다 너무 빨리 뛰었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쏘리 밀럼프 죽지마라 죽지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아 어려워 방향이 패드였으면은 더 괜찮았을텐데 패드가 인식이 안돼가지고 게임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있었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있었어 오 큰일날뻔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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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럼프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안죽었다 안죽어서 다행이다 오 뭐야? 밀럼프랑 다른 느낌이야 어쩌다가 오름에 갇힌거지? 밀럼프 뭘 알고 있지 아 원래는 갇혀있어야 되는 사람들인가? 뭐야 뭐야 왜그래? 밀럼프 왜그래? 그런가봐 자기 나중에 모습이라고 생각하나본데 다 저렇게 변하는건가? 다 저렇게 변하는건가? 밀럼프 밀럼프? 밀럼프! 밀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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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밀럼프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밀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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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밀럼프 혹시 너네 가족이니? 아까 로타의 야영주에서 부족사람들이 그리웠거든 지금 여기서 네 기본도 그런거니? 금방 다시 만날거야 그치? 밀럼프 밀럼프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난 어떻게 가 아 여깄다 가족이 그리워서 그러는건가 방금 저 석상이 아는 사람인가? 가족이라던가 잘 생각해봐 누누 아 어떤얘기가 좋을까 돌거북? 브라우? 포로? 음식? 누누 아니 윌럼프 같이가 윌럼프 얘기하기 싫어도 좀 슬픈 기분이어도 괜찮아 슬픔은 곧 얼음늑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엄마가 쓴 곡이야 노타이랑 관련된건가 봐 이게 뭔데? 들어봐 슬픔은 곧 얼음늑대 아무리 울고 지져도 먹이를 줘선 안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얼음늑대랑은 공존할 수 밖에 없잖아 응 상처받는 것도 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 윌럼프 슬픔은 얼음늑대야 윌럼프 그래도 네 곁엔 항상 내가 있잖아 그래 윌럼프 내가 있잖아 으아아아 귀여워 슬퍼하지마 윌럼프 내가 있잖아 람샤라? 람샤라가 무슨 뜻인데 윌럼프? 모향? 비고향? 아님 모든 서림들의 고향? 모두라고? 윌럼프 이걸 몰라온대 아 이렇게구나 아 이렇게구나 어 이건 아닌가봐 필랄뻔했다 오 오 오 오 오 오 고향? 여기가 고향 땅인가? 그래서 아까 람샤라에서 어쩌고저고 볼리비오가 어쩌고저저고 한거구나 아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웃을 수 밖에 없어요 슬픈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 흫 귀엽잖아요 어우 월런프 어딜 가는거야 뭔데? 여기 여기서 살았나보다 이쪽이야 이쪽 저기 저기 이 손 이렇게 하는건 귀엽지 않아? 손가락질 손가락질이 제일 귀여워 자 어떻게 하는건지 보자 올라가서 여기서 나팔을 꺼내고 어허 이게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큰일날뻔 했다 요거야되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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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T J 아 F T G T F G 아닌가? 아 이렇게 해야되나? 뭐지? 맞는데? 아 여기 올라가야되나? 위에서 하는건가보다 서린이 궁을 연주한다고? 뭐하는거야? 서린이 애니비아를 승배했어? 어 저 그림 봐봐 뭐야 윌럼프가 쳐주는거야? 여기여기 어 아 같이 자 아 그렇지 리듬게임이네? 이렇게 하고 했나? 이렇게 했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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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른쪽 오케이 좋았어 순서 맞추는거였어 따라하기 오오 오오 맞아요 애니비아 맞아요 남샤라가 다시 살아났어 마법의 비탈길이야 춤추는거 봐 춤추는거 봐 이러고 있어 춤추는거 개귀엽네 가자 밸러프 가자 응뚱 가자 여기 이동수단이 미끄럼틀이었던거네 와 가자 야호 야호 재밌겠다 prizes happens 여기서 편집해 정비 좋아 뭐지? 헉 이 안에 있나? 여기 또 퍼즐이다. 어떻게 하는 걸까? 북을 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북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지? 반대편에서도 타고 아하 여기가 이어지는 데가 다 미끄럼틀인가 보다. 근데 소련이 어떻게 여길 만든 거야? 비탈개도? 음식도? 얼음이 아닌 걸로 만든 건 없어? 밥도 얼음인가 본데? 얼음으로 만든 것들만 먹나 봐. 우와 새로운 노래다. 새로운 노래다. 새로운 노래야. 새로운 노래야. 새로운 노래야. 새로운 노래야. 새로운 노래야. 저 Suliva 이번엔 방 Khaled 다시 일어났다. 다양한 Eggman 요양계 두드 pentru 마련 네 고양인 라옹샤르 아니야 율렁쿵? 응 맞잖아! 이 가사를 들어봐! 노타이의 가르침이 떠오르네 행동하지 않는 생각과 생각없는 행동을 따라 노타이랑 교우 관계가 좋았나.. 서로 교류를 많이 했나본데? 우리처럼! 엄청나지! 오류가 꽤 있었나본데? 이게 끝이야 여기? 다시 돌아가나? 아무튼 노래를 하나 배웠고 가자! 가자! 애니비아보다 빠르게! 일단 한쪽은 됐고 이 위쪽에 오는 길을 만들어야 해 길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자 묘하게 컨트롤을 하긴 해야 되네 여긴 저쪽으로 가는 길 있다 뭔데? 폭로로 사용한거야? 어허 여기 뭐가 있군 오 잠깐만 아 여기 뭐 있구나 다시 해 뭐 있었네 끼워버렸어 아이고 잘못 눌렀네 다시 아이고 타이밍이 잠깐만요 미리 불러야 되나? 미리 부르긴 안되네 됐다 식물을 생기기 전까지 빡세네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여기는 저쪽 북을 칠 수 있는거구나 서린한테 지도자가 있었어? 오 우와 그럼 모두가 평등했겠네 노타이랑 정말 비슷하다 더 크고 여기도 대장이 있었나보다 곧 두번째 북이야 이대로만 하면 돼 아까만나? 어? 아하 아하 아이고 아이고 가자 저기를 연결해야 되네 그 다음에 연결하고 좋았어 하자 아아 아 이거 다행이다 아 이 자식이 넌 내 피흡 상대가 되어라 누누 피흡 됐다 승리 대들은 검은 얼음 때문에 강해진거지 같은 조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밀럼프 그거 심오하다 타락은 강해 보일 뿐 실제로는 약하다 서린 철학자네 가지고 와서 가자 북 순서가 있나봐요 내가 오른쪽 먼저 갔는데 다시 가야되네 다시 가야돼 가자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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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포로 귀여워 귀여워 왜 내 엉덩이에 붙니 포로야 여기 왜 밀럼프 포로랑 놀아 아 왜그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칼바람 칼바람인데 따라 나와 따라 나와 귀여워 아 여기 이쪽이구나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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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야되나봐 뭔가 오른쪽 길 또 가야되나 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까 왔던 길이잖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겼는데 뭐지 저쪽에 가면은 1연경 아 저쪽으로 뛰는건가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다 일방통행이었는데 위쪽인가보다 좀 내릴게 좀 내릴게 아닌가? 뭔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니네 길이 이쪽이 아냐 혹시 눈 밀럼프 길 알고 있니? 저쪽으로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저쪽으로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요 일단 일단 다시 돌아가자 일단 다시 돌아가자 음 오고 뭐지? 뭐 두번째 북이야 그랬는데 저기서도 가는길 저기서도 가는길 있어 보이는데 뭐지? 어 뭐지? 이거 다시 가져가볼까요? 여기 여기 일단 다시 해놓고 여기 안했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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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걸 저기로 가져갔는데 뭐지?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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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한 번 더 여긴 뭐지? 아 저기 얼음 노래 부를 곳을 찾아야 돼 일단 내려줘 기다려 거기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올려줄게 옆으로 옆으로 조각 되게 많다 일단은 윌럼프를 불러올 방법부터 알아야 돼 윌럼프 너도 여기로 올려줄게 우아래 뿌 어어 아 여기 먼저 올라가자 기다려 봐 여기서 부는 거 있을 거 같은데 어허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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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얼음이 일단 이쪽에 하나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 먼저 해야 되나 여기 먼저 해야 되나 됐고 여기 얼음을 눌러서 눌러서 먼저 칼에다가 어떻게 붙이지? 아 저걸 먼저 올리고 해야 되나 보다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 이게 돌아가는 거 이왕이면 이렇게 돌리는 게 맞겠지? 이쪽으로 해놓고 이게 위로 올리는 거 같아요 예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그렇지 연결 그리고 이거를 다시 내려서 내려 됐고 벽어부터 먼저 오고 올걸 이거를 이제 내려가서 가져가면 돼 됐다 가자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아 또 지름길 못 가게 해 놨네 지름길 못 가게 해 놨네 어? 아 잠깐만 여긴 누누가 못 가잖아 아니 윌런파가 못 가잖아 저희가 맞을 텐데 왜 안 내려가지지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이거를 일단 가져가고 아 됐다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는 맵이 좀 크다 하는 게 많은 거 보니까 아 됐다 아 됐다 이럴 때 스트레칭 오 됐다 두 번째 부 이걸로 두 개야 하하 머리가 띵한데 하나 남았어 아까 저도 갔다 왔는데 다른 길이 있나봐 세 자매와 서린들이 힘을 합쳐 공허에 맞서 싸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겼어? 다 같이? 희생이라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쨌든 세상을 구한 건 맞잖아 나중에? 윌런프 나 같은 어린애한테 참을성이 어딨겠어 올라가는 길이 있었군요 올라가는 길이 있었군요 어이.. 했다 얼음정수를 만들었구나 어떻게 했던 거야? 만든 걸로는 뭘 했는데? 질문이 많게 뭐가 많아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거야 서린은 또 뭘 할 수 있었어? 다른 능력도 있었던 거야? 거의 뭐 마법사인데 서린 곧 알게 될 거라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나 노리는 거지? 여기 또 싸우나? 어 뭔가 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하 이거를 터뜨려서 저걸 깨부시고 저게 올라간다 아하 기다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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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한 번 더 쳐주겠지? 한 번만 더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북은 뭐야 좋아 이 북은 바닥에 저 선두를 움직이니까 어허 나이스 나이스 연결 이건 또 뭘까요?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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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만들었다 게임 아 서린 서린은 뭐라고 놀았어? 릴런프? 노래? 서린이 노래를 한다고? 춤도 잘 추잖아 그러면 누군가 노래했겠지 않나? 너 노래 못하잖아 여름늑대들은 확실히 쫓아낸겠네 너 노래 못하잖아 뭐야 너 노래 못하잖아 뭐야 아 아 아 아 어딜 가야돼? 일단 왼쪽을 가야돼 왼쪽은 가는 건가? 일단 왼쪽 가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왼쪽 맞춰봐 아 저걸 이리로 옮겨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됐다 그렇지 내리는 건가? 그렇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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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세번째 부 아유아유 뭐야 뭐야 어 돌리지마 가자 슈우 됐다 됐다 누구로 점프 됐다 야 여기 문 열기 쉽지 않네 원래 살았던 서린들도 맨날 문 열려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할 거면 빡세네 빡세네 밀럼프 여기에 역사가 담겨있댔지 오 뭐 뭐야 그럼 서린이 한 일은 전부 여기에 적혀있는 거야? 음 자세히 설명 그 심장도 제발 그 중 하나면 좋겠다 가자 가자 어허 어허 왜 까눔는데 올게 좀 samples ünden må 오른들 오른들 백 오른들 November 아앗 속해 왕 아야 잠깐만 이것도 한번 먹고 위해봐 아샤 이것도 하나 먹고 아샤 아야야 꼬박 컷 쑥 얍 얍 어우 야미 자 이제 여기도 그림 맞추기네 윌럼프 니가 돌려봐 아 아 어떻게 하지 저 북은 뭐지? 아하 아 어우 저걸 돌렸어 알았어 자 빨리 이거 돌려 이거 돌리라고 아 아 윌럼프 뭐해 윌럼프 뭐해 빨리 돌려봐 이거 내가 이 위로 올라가야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뭐야 하나씩 돌아가는게 아니네? 바깥의 거랑 맞는걸 봐야되는데 아 에라이 기다려봐 바깥의 걸 돌아가는거부터 봐야되나? 아이고 아이 미안 미안 이렇게 맞추는거겠지? 이렇게 맞추는거겠지? 됐다 어 저 두 서린은 왜 싸우는거야? 입구에서 본 얼어붙은 서린이랑 비슷하네 뭐지? 뿔달린 아니 다 같은 서린인데? 아 모든 서린이 그 이전부터 그랬다고? 뭐 이전부터? 그래그래 곧 알아내겠지 다음 벽화로 싸움이 좀 잦았나보네 평소에도 싸움을 많이 했나봐 아 팔이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팔 4개가 되지 않을까요? 어 저건 얼음이 가리고 있는건가? 어어어 왜왜 아하 가리고 있는걸 내가 이게 아닌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때부터 맞추고 그래 얼음주걱이 열쇠인것 같아 아 앉아있는 애 얼굴인가 아닌가 맞을텐데 저기 새를 맞추면 되겠나? 아 다 뿌셔 아 그렇지 잘했어 얼음 부시는 것부터 하는건가봐 한바퀴 돌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같이 돌려 이거를 그렇지 이렇게 맞추고 됐다 무슨 뜻일까? 뭐지 뭘 주는건가? 더 강한 소린이 불쌍하게 여겼다는거구나 도와주는거야? 도와주는거야? 에니비아가 그 모든걸 본거구나 다음에 궁금해지는데 서로 돕고 있었는데 무슨일이 생긴거야? 무슨일이 생긴거야? 이건가? 좀 내릴게 보자 나 바깥에거 맞추고 뭘 잘못했나봐 바깥에거부터 이제 잘어올려고요 다음엔 더 자세히 봐야겠다 그래그래 다시 돌려봐 아내를 맞추고 바깥에를 맞추면 오케이 됐다 오 나도 손이 4개인 파란 소린이 될지도 몰라 오지? 아 2개였다가 4개가 된 이유가 애니비아 때문이구나 이거 덕분이라고 해야되는지 때문이라고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 팔이 4개여서 좋은점도 있을테니까 당황 우와 회개하던데? 어 잠깐만 어 어.. 하나만 더 풀면 돼! 이게 뭐지? 이건 안쪽 원반에 멈추어 이건 가운데 원반에 멈추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깝대거부터 먼저 맞추면 되겠다 이건 바깥쪽 원반에 멈추어 바깥쪽..잠깐만 바깥쪽이 파란색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안에 걸 먼저 멈춰놓고 해야되나? 잠깐만 아내를 먼저 멈춰야되네 아.. 난 안되나봐 뭐?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리는 게 맞겠다 돌아라 돌아라 한 번 더 됐다 정말 놀라운데? 이제 마지막 원편만 맞추면 돼 이제.. 뭐하면 되겠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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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게 지내니까 엔니비아가 엔니비아의 심장 엔니비아의 심장이구나 엔니비아의 심장이구나 엔니비아한테 가야되네 설인들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착하게 지내니까 엔니비아가 능력을 상으로 준 거고 그냥.. 프렐류드 자체가 그냥 엔니비아가 만든 세상이네 그냥 창.. 창조주잖아 창조주 이렇게 지금 창조주네 뭐지 뭐야 그림 귀여워 아 이게 세자매에 관련된 그림 아바로사 세릴다 아 이게 세 명 리산드라가 제일 앞에 팔든 사람이 그러게 저렇게만 보면 평화로운 건데 어 그러면 저 세자매가 서리들 꼬득인 건가 이렇게 치면은 윌렴프 혹시 너도 있었어 윌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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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너도 저 전쟁에 참여했었니 그림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어? 얼음 마녀 리산드라가 서리나한테서 얼음 정수 마법을 뺏어갔다고? 하아 그리고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두 자매와 모두를 희생시켰다고? 미산드라가 다 죽인거네 그니까 그림이 좀 무서운데 윌럼프가 그린거였어 어쩐지 그립을 잘 그리더라 여기 있는 벽화는 다 윌럼프가 그린거네 어쩐지 그림과 조각을 그렇게 잘하더라니 다 실력에서 나온거였네 여기서 미산드라 나타나는건 아니겠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낫띵 뭐야 없잖아 설마 누누 아니구나 윌럼프 통 비었어 뭐지 그럼 엄마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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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두부지 애매한 두부지 애매한 두부지 쩌롱 앗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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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이야 이게 말이야 제발 공간 발견했다 이불 벌려 아니 저게 뭐지? 뭐야 뭐야 저 이상한 거? 저게 그 어 저거 서린들 영혼인가? 그림에 있던 저거 아냐? 받는 거 같은데 아잇 에잇 내가 안 보이나봐 눌렀는데 대체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무서워 보이네 윌렴프한테 마법을 거는 거야? 윌렴프가 막 꼴린듯이 가는데 어떻게든 지나가야 하는데 오우 오우 오우하게 생기네 저리 가 저리 가 이상해 이상해 무슨 약간 벌레 같아 빈데처럼 생겼어 아 요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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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 뭐지? 어디 북을 쳐야 되는 거지? 아 이 가운데서 뭐 해야 되나보다 아 여기서 부는 건가? 아 오 오 아 오 오 오 오 한번 틀렸어 어 아 아 이거 틀렸다 다시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 아 틀렸어 모양이 헷갈리네 여기 아 반대로 눌렀어 젠장 반대로 눌러버렸어 오케이 됐다 아 됐다 약간 체면인가봐 아 저쪽이다 체면 같은 주문 그런건가봐 이 보라색이 홀리는건가봐 아 그러면 서린이 멸망한 이유도 알 수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아 반대로 눌렀다 아 반대로 눌렀어 잘 부른다 아 아 눈눛 윌럼프 정신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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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된는지 알아보자 네가 기억 못한다고 나한테 화날 필요는 없잖아 오오 뭐? 네가 가지고 있었다네? 언제? 역시 역시 누나한테 있었어 네가 그 수호자였어? 왜 말 안한 거야? 역시 윌럼프였어 헷갈려 아니? 자리가 있다고? 무슨 뜻이야? 너도 엄마처럼 스스로 깨끼나 내는 거야? 아니? 우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잘 거라고? 좋아 아침에 다시 얘기해 말도 알아듣는 저런 애 키우면 재밌을 것 같아 갖고 싶어 3단다 윌럼프 키우고 싶어 너무 키우고 싶어 임무는 잘 진행되고 있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윌럼프와 제가 람샤라를 찾았어요 아세요? 살인의 도시지 무엇을 무엇을 보았니? 정말 멋졌어요 상상도 못하실 거려 말해보려 벽에 이야기가 담긴 마법 변화가 알려주지마 얼음 정수가 뭔지 아세요? 얼음 정수? 대체 어디서 봤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고대보석이 있었대요 윌럼프가 그러는데 보석이 설인에게 얼음 정수를 만드는 힘을 줬대요 흘렀다 혹시 이게 어쩌면 보석은 아직 거기 있니? 엄마 괜찮아요? 보석은 아직 거기 있냐고 아뇨 윌럼프가 가져갔대요 어? 설인의 도시 람샤라였구나 네? 무슨 말이에요 엄마? 괜찮아 누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넌 모든 걸 갖추라 다쳤단다 푸른 심장을 느껴버렴 어? 네? 또야 근데 쟤 뭐지?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게 점점 달라 또다와요 저 여깄어요 다시 헤어지기 싫어요 엄마 엄마 사실 리산드라가 엄마였던 거 아니야? 푸른 심장이에요 리산드라가 엄마라는 반전 대반전 식스센스급 반전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말하지 못하는 세릴다 듣지 못하는 아바로사 아 다 뭐가 있네 그리고 나 리산드라 리산드라는 보지 못하는 거잖아 비록 볼 수 없어도 내 자매들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여전히 생생해 각자 오감이 하나씩 없으니까 너희들의 얼굴은 항상 보이거든 수천년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여기로 다시 와버렸어 그때처럼 이번에도 희생은 불가피하겠지 바로 여기에 애니비아의 요동치는 심장 푸른 심장이 있었어 얼음 정수를 손에 넣을 유일한 기회야 서리는 분명 알고 있어 녀석의 영혼을 조각 내서라도 반드시 대답을 고문했어 일롱프가 위험해 그래서 입이 가두면 안 돼요 입이 가벼우니까 지금 한 사람이 위험하게 처해있잖아 가족도 원래 믿는 거 아니라는데 돈 관리도 돈 거래도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라는데 왜 그랬어 윌럼프 나 이제 윌럼프 없이 어떻게 다녀 윌럼프 납치했어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윌럼프가 껴안아 줬는데 어 첫 장면이다 첫 장면이랑 똑같은데 뭐지 슬슬 보여야되는데 설마 이게 미래의 꿈이었던 거야? 윌럼프 괜찮은 거야? 안 좋아 보여 혹시 어디 다치거나 한 거면 으르렁 소리라도 내줘 도르마무? 아니지? 그니까 3일 동안에 아까 돌아갔던 순간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 3일 전 도마야 이 야수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는 거냐? 윌럼프는 내 친구라고 전혀 아니다 이 야수는 그저 무기에 불과해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쓰인 무기인 셈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대한 어둠이 몰려온다 프렐리오드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어둠이지 그 어둠은 이미 이 땅을 파멸시킬 뻔 했었지 공허 공허가 그렇게 세다고? 그 어둠을 멈출 힘이라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바로 얼음 정수지 얼음 정수? 뭐..무슨 소리야? 몰라도 상관없어 대신 이 질문에 답해보려 수백만 명을 아니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면 한 명쯤 희생할 수 있겠니? 그럴 수도 하지만 내 친구인걸 친구라 난 내 혈족을 사랑하는 자매들을 희생시킨 몸이야 정말요? 그래 세상의 종말을 마주하고 보니 소중한 가족조차 무의미해지더군 그런게 진짜 용기지 데이를 위해 사랑하는 걸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말이야 내 마지막으로 말해준 꼬마야 야수에게 선물로 나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와라 야수여 넌 다른 곳에 쓸모가 있으니 천천히 와라 야수고 와라 야수고 와라 야수고 와라 야수고 남은 네 곁에 있단다 네 마음과 정신에 깃들어 있지 엄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친구들도 마찬가지란다 마음속에 친구들을 품어보려 힘이 솟아날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머릿속에 친구들을 떠올리면 힘을 얻게 된단다 힘... 병... 아 부러움? 그럼 부러움인데? 집중하렴 노노 엄마... 엄마? 어디로 가셨지? 부러움? 부러움... 어디 계세요? 너무... 추워요... 부러움... 살려주세요 부러움 부러움! 역시 부러움만 믿으라고 부러움만 믿으라고 부러움만 믿으라고 쉿 꼬마 친구 전설은 죽지 않는다 이제 알겠지? 떨어져서 사라지셨잖아요 엄청 높은데서 그거 나한텐 식은 죽 먹이라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 역시 자 누누 힘을 아껴야지 아... 커다란 포로 친구는 어디 가고? 윌런 푸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 빛과 얼음 비탈이 가득한 거대 지하도시에서 길을 잃었는데 무언가 따뜻한 그 기운이 가슴과 머리 이 수염까지 통과하더니 수염도 느낄 수 있어? 역시 부러움 대단해 수염으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나봐 신체였어 여기 신경이 있나봐 수염으로도 뭘 느끼나본데 버드미처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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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태다 이제 좀 덜컹거릴 거야 이 브라움의 목에 팔을 두르고 꽉 붙잡으라고 네 전장님 으 너무 꽉 잡았잖아 이 브라움도 숨은 쉬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걸어서 가려고 말리진 않을까 도망쳐 그래도 윌럼프 보단 등치가 작아가지고 인생에 보험이 없다면 무슨 의미겠나 꼬마 영웅 아니 난 분명히 눌렀는데 걸리라고 눌렀는데 이게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안 걸렸던걸 이게 왜 안 걸렸던걸 나이스 나이스 윌럼프 보단 조종이 쉽네요 나이스 예 아저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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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흠 누누가 머리 큰거 있어 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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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래 그런가봐 그..그 친구한테 다시 가나봐 어? 불러낸다 나타나 나타나라 저거봐 저거 뭐야 우와 와 진짜 크다 타고 가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타고 가나 보다 정말 큰 고민이구나 어려운 선택이야 이 브라움에게도 참 버거운 질문이다만 네? 난 항상 세상에 답이 정해진 문제는 없고 대략은 찾기 나름이라고 믿는다 그거 좋네요 아니 뭔가 방법이 있겠지 결말은 해피엔딩이겠지만 그림 귀엽다 너구리 같아 족제비 아트룩스 거미랑 똑같이 생겼다 깜짝이야 도착했어요 이제 어쩌죠? 이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지 경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역시 브라움만 믿으라고 주위를 돌리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오 오 알겠다 커다란 프로로 분장해서 들어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해도 릴런프로 변신한다고? 그건 안돼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브라우민 녀석들을 처리할게 아 이 브라움이 왼손만으로 부대 내기를 박살낸 이야기 알지? 자 다섯번째다 이야 든든하다 윌런프를 구하러 가자 윌런프를 구하러 가자 윌런프를 구하러 가자 그렇지 담당UR 아이 점프 갑자기 점프걸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 같지? 50 Given 둠 진짜 화면을 돌리고 올라가야지 안 돌리니까 떨어지지 아 달리면은 소리가 가는군요 고란시킬 수 있다고 징의 눈덩이를 던지라고 징 아 저 앞에 있구나 아이고 아 시프트를 누르면 안됐는데 눌렀어 성격이 급해서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저거 강력한 전사들 치곤 눈빛 지크에 약해 보이는데 그쵸 이쪽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 여기 위로 올라간다 아 뿌시고 올라가야 돼 아 자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앞에 결비병이 있죠 두 명이나 있네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거지 아무래도 다른 층을 쳐야하나 봐 아 아 그럼 둘이 저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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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쭉 그렇지 환상의 이두박근 환상의 이두박근 환상의 이두박근이래 판타스틱 머슬킹인가 들어가야되지 일단 이쪽은 아닌거 같은데 아 이쪽이다 조용히 해 야 브라움 브라움이 이렇게 센 아이였다고? 안되겠다 조만간 브라움 해야되겠는걸 조만간 브라움 해야되겠다 브라움 연습좀 해야지 안되겠다 브라움이 그 충성심은 놀라울 지경이야 지금까지 난 그게 엄청난 사랑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브라움이 라인전은 좀 불편해도 뭐 할만하지 리산드라를 사랑하는것 같지 않아 아마 두려움때문일까 좀 잘해야되긴 하지만 그쵸 이대로 내려가면 되나 브라움이 천천히 쉿 어우 끔찍라 징을 연속으로 치라고? 스페인 은 obtaining 무릎 킹 스페인 어묵 스페인 어떻게 해야되지? 4시 옆으로 가야되니까? 뱅 뱅 이대로 한 병원 어디서 밑으로 가서 밑으로 다시 돌아가 이리 돌아 나이 오면 어느 방향으로 오려나? 오른쪽으로 오려나? 리강 어 뭐지? 종이 하나 더 있나? 아 하나 더 있구나 어쩐지 왜 안 오나 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이 왔어 한 명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진은 저쪽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해야 되나? 뭐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 무슨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가 들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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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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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들키는 줄 알았는데 들켰네 아니 한 번 더 때리면 안 들키는 줄 알고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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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걸렸네 아 걷는거 너무 느려 답답해 죽겠어 아니 저 발소리 때문에 걸린거에요 그냥 걸린게 아니라 저쪽에 숨어도 될거 같은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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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빨리빨리 그래 가자 윌럼프 좀만 기다려 어 포로 에이 울지마 귀여워 울고 있어 맛있게 먹으렴 그러네 브라움이랑 포로는 아주 친밀한 사이지 너무 귀여워서 근데 헉 칼바람이다 아람 아람 맵 칼바람 칼바람 나락이 여깄네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 진짜 딱 일자 모양 그대로네 오 타워도 있어 오 여기서 시작해서 오 아 저렇게 길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길었어 이렇게 넓은 맵인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크네 아 아 이건 너무 많은데 어 괜히 소리방패우스는 아니구나 야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가지 김덩이를 어디로 던져야되나 김덩이를 어디로 던져야되나 뒤돌아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나 뒤돌아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나 뒤돌아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나 돌아다니는 애를 제외하고는 괜찮은가봐요 어 outra 뭐 신난 다시 어떻게 가야 되지?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지? 오케이오케이예이 어떻게 봤습니다. 브라움이 수비대 전체를 박살냈어요. 넌 왜 함께 싸우지 않고 여기 있지? 아.. 그게 말이죠. 덤비려는 천나 놈이 커졌습니다. 열배는 더 커진 게 꼭 얼음가인 같았어요. 세상에 맙소사. 놈의 몸집이 커졌다고. 네. 그리고 제게 얼음을 던졌어요. 꿈쩍없이 얼어버렸다고요. 사실이었군. 브라움은 신이 끝에 찢었어. 브라움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데?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야될까? 잘 모르겠네. 이거 위치가 어디로 가야되지? 너무 애매한데? 아! 저걸 다시 불러야겠구나? 아. 오케이. 됐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그 무슨 이상물! 무슨 소리가 들렸어? 어. 위에 표시가 뜨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golpe. ema, 으악. 자. 그렇지. 으쌰. 좋아, 좋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게임 자체가 난이도는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패드가 더 어려웠을지도? 패드가 움직이는 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중간중간 게임은 키보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두 개 같이 누르는 키도 있어서 감히 윌럼프 보고 멍청한 야수라고? 윌럼프는 나보다 똑똑하다고! 감히 윌럼프를 그렇게 말하다니 리산드라는 세상을 구하려면 윌럼프가 필요하다고 말했지 수백만명을 구하려면 윌럼프를 희생할 수 있냐고 했어 그런데 설마 그렇게 간단하겠어 그건 안 할거야 구라함이 뭐랬더라 세상에 답이 정해진 문제는 없다고 했지 천천히 건너고 보니까 누가 있네 아무래도 언제나 찾기 나름이라고 아직 숨겨진 해답이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렇지 쭉 옆으로 빨리 가자 그렇지 경비병들이 길을 막고 있네 어머니에게 축복을 어머니에게 축복을 어디까지 돌아가나 오른쪽 길은 아닌건가 아 오른쪽에도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숨을라 그랬는데 꼈어 아하 오케오케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저건 저거 두명 어 쟤가 근데 어느 방향으로 돌아오려나 ㅇㅋ audi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몇번 일산들어낸 라이lungen 를 노 spar기 으 워 어리 열사 asi 열즈 열 지민 까지 없. 그 entfer 살짝 숨어서...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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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늦었어 타이밍 늦었어 타이밍 타이밍 제발 제발 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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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겨우 통과했어 끝낼 날뻔 했네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조용조용 점프하기 어려워요 점프하기 어려워요 윌란포만 있으면 식은 죽 먹일텐데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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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수리 수리 이럴미 우으러 잉 미라우 strawberries 琉 직장 조용 할인을 괜찮아 누누 브라운처럼 용감하게 용감하게 얼음에서 태어났으니 얼음으로 돌아가리다 오 아이샤 어 노래다 어 뭐야 새로운 노래다 아 젠자 잘못 눌렀다 손을 떼면 안되네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오케이 이 노래는 정말 슬프다 가요노타임 엄마가 생각나네 지금 내 곁에 윌럼프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으이샤 한번 한번 꼬아서 브라운 목소린가 윌럼프 괜찮아 아 저기 갇혀있네 윌럼프 행복한 누누가 왔어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누누 누누 행복한 왜 이렇게 귀엽지 행복한 내가 와서 행복하대 어 어 아하 이걸 여러번 돌려야되나 잠깐만 어디로 올라가야되지 어디로 올라가야되지 아 저 옆으로 올라가는건가 바로 올라가는게 아닌가 보다 어 잠깐만요 너무 높아 아 그래 한번 더 돌려야되겠다 퍼즐이네 퍼즐 퍼즐이다 퍼즐 퍼즐이다 퍼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너거 왜 못잡냐고 잡으라고 그렇지 이게 있네 아하 아하 바닥이 열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으 오래 걸리네 아 퍼즐을 잘 맞춰놨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지 음 뭐 왜 뭔데 한 번 더 아 아 아니 더 기다려야 되나 조금만 기다립시다 좀만 더 기다리자 거리가 분명히 닿았던거 같은데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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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한 번 더 으 으 으 으 으 하나 아 아니 왜 점프가 안되는거야 다시 으 으 으 으 으 하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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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뭐라면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아하 파샤 윌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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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다 윌런푸 괜찮아 다친덴 없어 오호 괜찮아 나도 윌런푸 껴야나보고 싶다 군대다 군대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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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다시야 어우 아 뭐야 다시야 어우야 너 찾아내서 정말 다행이야 윌런푸 에이 너도 똑같이 했을거잖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점프 아 아 그렇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 어머. 정말 일렁부. 괜찮아. 이젠 함께 있잖아. 푸른 신장은 나중에 찾으면 돼. 이제 어느 빠져나가서? 돌아옴을 찾자. 그렇지. 됐다. 안녕하세요. 됐다. 이젠 안전할거야. 안전할까봐요. 이쪽인가?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그렇지. 출근은 어디지? 이 볼트고 도시는 질렸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거리가 왜 안 낮지? 옆에서 뭘 해야되나? 여기서 해야되네. 아닌데? 아예 위로 올라가야되나? 아 됐다.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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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옆으로 가라는거 같은데. 음. 안 넘어가지는데?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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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아닌데? 밑에는 아닌데? 음. 뭐지? 옆으로. 아예 안 가지는데? 아예 안 가지는데? 어떻게 가는 걸까요?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뭘까요? 뭐지? 왜 안 가지지? 길만 보면은 이거 위로 점프해서 가는거 같은데. 왜 점프가 안되냐? 그니까요. 여기밖에 없는데? 길이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길 여기 맞는데? 아 이렇게인가? 아하. 어. 이렇게 가는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서 가는거였네요. 바로 이어서 안가지고. 바닥에 내려가는거였어. 아앟. 아앟. 화면이 꼭 지 맘대로 돌아가네. 어앟. 어앟. 어엄청 큰 문이야. 출구일거야. 열기만 하면 돼. 어앟. 기다려. 얼음 정수가 필요한거 같은데. 얼음 정수가 필요한거 같은데.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인가봐. 반대쪽으로 가야될거같애. 어. 거기 거기. 여기인가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저게 뭐처럼 보여? 윌렘프. 줄을 흔들어줄 수 있어? 빨라진다! 고마워. 이쪽에서 한번 볼게. 기다려봐 윌렘프. 윌렘프. 이 마법어람 드는것좀 도와줘. 아. 피리 부르네. 엉덩이. 실록실록. 여워. 일로와. 여기다가. 여기가 돌아가서 데려가잖아. 어. 가는거 아닌가? 아하. 고마워. 됐어 됐어. 얼음 다시 가져가야돼. 어. 잠깐만. 얼음을 다시 가져가자. 기다려 기다려. 빨리 해줄게. 얼음. 으음. 으음. 고마워. 아. 야 윌렘프. 아잇. 갈려고 하는데 이걸. 나 한번만 더 기다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쐈쐈쐈. 쐈쐈쐈. 혹시. 지렛대 두개를 동시에 움직이면 될까? 다른 지렛대에 눈덩이를 던져줘. 다른 지렛대에 던져줘. 그렇지. 아. 나이스. 헉. 칼바람. 쐈쐈. 윌렘프. 나 태우고가. 네가 달래는게 더 빨라. 칼바람이다. 칼바람. 저기 너무 많아. 왜 하필 이럴 때 린세태는 잠자간거지? 흠. 일단 내 등에 타. 어! 간다! 간다! 누누 공굴리기! 간다! 공굴리기! 비켜라! 저리 비켜! 예! 점점 사람이 갇히는데? 잘하고 있어 윌라프! 계속해! 와 보이지도 않아 옮겨라! 그냥 밀면 되겠다 비켜라! 공굴리기! 정말! 완전! 최고였어! 나이스! 눈덩이라고 우습게 보면 큰일 나겠는데! 에피 누누 미쳤다! 뭐야! 살아! 살았다! 윌라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윌라프? 위에 보는거 봐! 괜찮아? 가자! 가자 윌라프! 가자! 빨리 와! 윌라프! 아 위에 보는거 귀여워! 잠만보 같아! 하와이! 진짜 이 게임은 밀롬투가 다했다! 진짜! 눈물없이 못봐줄 우정이군! 프렐리오드도 녹여버릴 온기랄까? 으앙! 하지만 프렐리오드가 사라진다면? 중요한게 뭔지 내가 똑똑히 말했을텐데 윌라프와 이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럼에도 여길 찾아왔구나 거짓말일수도 있잖아 여기 남을거야! 윌라프와 함께! 결국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니 말을 어떻게 믿고 그깟 우정때문에 이 세상을 저버리겠다는건가 니 멍청한 모두를 파멸시킬것이다 아니 난 다른길을 택하겠어 난 알아 니가 어떤 희생을 왜 치렀는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가족이 곁에 없다면 사는게 무슨 소용이야? 이산들어도 가족이 없는데 헉! 니가 말하는 그 다른길이란게 정확히 뭐지? 어디 설명해봐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 함께 찾아낼거야 뭔가 문의가 많다? 세상에 답이 정해진 문제는 없는 법이야 바닥 아래 고모가 있어 더 열심히 살펴보면 돼 보라고?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내 비록 눈은 멀었어도 또렷하게 보인다 바로 너의 파멸이 나의 파멸이 가자 시작인가 내 승리는 필요합니다 어엇 어엇 어떻게 하는거야? 어엇 어 어디 하나님 지금 이제 내꺼다 아 이분 어떻게 막는거지? 저거 어떻게 막는거야? 아 점프하는거구나 막는게 아니라 한번 뭐 어 피업하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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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봐 오.. 좋지 오케이 한번 더 뭐야 저렇게 높으면 어떻게 싸워 이제 무릎을 꿇어라 볼이 벗어났어 시점은 공격 못해 아 아 아 아 숨어도 소용없다 꼬마야 너를 처단해주마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아야야 어른이 내 말을 따른다 살짝만 맞아도 살짝만 맞아도 피가 깎여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짧은 도시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가지고 어 어 어 어 궁극기 썼다 리산드라 궁극기 이야 했다 왜 버티는거냐 꼬마야 넌 이제 끝이다 아 나는 냉기의 화신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너무 앞이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으로 죽진 않나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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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한번 피우패 아 맞다이로 싸우네 가소롭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아우 큰일 났네 미치겠네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대쉬 거리가 너무 짧아 대쉬 거리가 너무 짧아 이거 기배를 몇 번 주는 거야 대쉬 거리가 너무 짧아요 아우 진짜 목숨을 죽어라 아우 됐다 목숨을 죽어라 목숨을 죽어라 뭐야 또야 오마이갓 몇 개나 있는 거야 이제 죽어라 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오라 됐다 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오라오라 간다 눈덩이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더 알려주마 기도 안 차는군 아이씨 살짝만 스쳐도 아이씨 아이씨 으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빠샤아 언제 죽는 거야? 머리를 집어오려나? 야아 근데 이거 하면은 밑에 공허 깨어나는 거 아니야? 아아 야아 우아 우루이게 하라아 우루이게 하라아 야아! 이야아! 너도 이겨라! 이야아! 넌 날 이길 수 없다! 완전 귀엽죠? 터진다! 아 그... 볼리비어가 알려준 포요하는 법 엄마가 도와준 거 같은데? 눈이 빛났잖아 엄마가 도와준 거 같대 마마 서포터 어 뭐야 헉! 얼굴 처음 봤어 얼음으로 얼음 여왕을 대적하다니 한심하구나 와 리산드로 얼굴 처음 봤어 이런 애들 장난에 낭비할 순 없다 리산드로 얼굴 있는 스킨이 있나? 리산드로 얼굴 있는 스킨이 있나? 참으로 한심한 꼬마군 좋아 그 잘난 우정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겠어 잠깐! 뭐하는거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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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부셔야지 헉! 헉! 아아! 저래서 다 저렇게 변했구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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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넘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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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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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야 아니야 어우 물렴프 막 자기 자아랑 싸우고 있어 물렴프 제발 제발 물렴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헉 헉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지 피리를 불어야 되나 피리가 어딨어 화면이 안돌아가는데 우리 가족이라면서 기억해 니가 누군지 잘 생각해봐 아 아 아 아 죽음 좋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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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 니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헉 저 실패에는 거려? 윌렴프도 못 구하고 푸른 심장도 못 찾았어요 구할 수 있어 누누 넌 심장도 찾았잖니 아니에요 엄마 못 찾았다 못 찾았다니깐요 푸른 심장이 뭔지 기억하고 있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어둠을 밝힐 불이고 밤을 비출 양초유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는 거란다 이제 어딨는지 알겠지? 누누 느껴지지 않니? 아뇨 모르겠어요 설마 말해보렴 윌렴프가 푸른 심장을 줬어요? 누누한테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계속 보영보다 꿈속에서 너에게 있단다 누누 하지만 왜요? 윌렴프에게 물어보렴 여기 손대면 엄마를 잃을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싫어요 엄마를 다시 잃을 순 없어요 내 노래를 부르고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거지? 네 하지만 잘 들으렴 누누 끝나지 않을 이야기와 영원히 울려 퍼질 노래란다 노래할 목소리와 들을 귀가 있는 한 노래는 영원한 거란다 엄마도 영원할 거야 알겠니? 알았어요 그러니 우선 당장은 네 형제를 도와주렴구나 형제요? 윌렴프?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니? 알아요 준비는 됐지? 네 됐어요 그럼 시작하렴 응 어떻게 하는 걸까? 뭐야 왜 니산드란 가만히 있지? 왜 니산드란 가만히 있지? 리산드랄 시력이 돌아왔어 리산드랄 시력이 돌아왔어 윌렴프 유사하구나 정말 너 맞아? 응 응 괜찮아? 전부 꿈이었던 것 같아 널 잃는 줄만 알았어 윌렴프 다시 돌아갔나봐 하하하하 내가 뭘 했어 왼손으로 다섯 번째도 끝장 없었지 이 브라움이 신기록을 세운 아무래도 인사는 나중에 하는게 좋겠는데 친구 봄은 나중에 하고 우선 살고 보자고 가자 커다란 포로 있고 꼬마 영웅 챙겼고 어서 가자고 어서 가자고 어서 주변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쓰나? 뭐지? 편집점 자 여러분 못 본척 끝났나? 끝난건가? 갖고싶어 윌렴프 갖고싶어 소유하고싶어 와 근데 브라움 키가 몇이야? 누누는 키가 몇이고 도대체 키가 몇이야? 그치? 엄청 크죠? 그치? 엄청 크죠? 이젠 뭘 하실거에요? 여긴 브렐리오드다 누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지 저 지평선 너머에서 이 브라움을 찾을 수 있을거야 저희랑 같이 갈래요? 멋진 삼총사가 될거에요 물론 그렇게 치 꼬마 영웅 하지만 위대한 산은 홀로 서있단다 그쵸 그쵸 두상 예뻐요 저도 브라움 아저씨처럼 더 크고 강해질거에요 넌 충분히 강하다고 누누 내가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말이지 하지만 이 브라움과는 다를거에요 누누 키 한 60cm인가? 넌 혼자가 아닐테니 엄청 작아 밀럼프가 착하다는걸 아니까 브라움도 브라움은 포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네가 뭐가 미안해 미안하면 버그 좀 붙여줘 괜찮아 근데 왜 말 안해준거야? 어른 여왕에게서 지키려고 어른 여왕에게서 지키려고 내가 푸른 심장을 가질 자격이 없을까봐 걱정했어 고마워 위럼프 역시 현명하다니까 고마워 위럼프 리즈 제발 지금? 그런데 어디에 쓰지? 아 수벨손그릇 맞아 부서졌었지 좋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봐 우와 고쳐졌어 프랠리아즈 우리가 간다 오 와 조절이 따로 필요 없네 송 오브 누누 이야 끝났습니다 엔딩을 봤어요 드디어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하고 맞았네 누누 엄마 없었네 마음속에 있었네 엄마가 잡혀간게 아니라 엄마는 죽은거였어 패드립이 아니라 누누는 원래 엄마가 없었어 마음속에 존재했던거 울렁프랑 같은 가족이 없는 사이였던거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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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 게임은 귀여워서 할만했다 솔직히 그림처도 약간 디즈니 같기도 하고 음 그릇 음 그릇 세팅 이슈 어 노래 끝난다 윌럼프, 재미난 이야기 해줄까? 응 좋아 서린이 여관에 가서 선술집에 들어갔어 아니, 아니 잠깐 서린이 아니야 두리바스크였어 돌거북인가? 돌거북이 여관에 가서? 어? 아니, 두리바스크가 확신 어,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아, 그래 이제 기억났어 빨리 말해 답답해 죽겠네 들어갔어 들어갔어 여관 주인이 킬 끝보고는 말했지? 어이 여기 서린은 안 받아 밖에 써둔 거 못 봤나? 응 어라 완전히 틀렸네 서린이 왔구나 웃기는 대사도 틀렸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미안해 윌럼프 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 맞아 방금 그건 브라움이 들려준 이야기야 왜? 응? 알아 내가 망쳤어 브라움이 훨씬 웃기게 자라는데 아 아이고 약간 누누가 말재주가 별로 없다 말하는데 말재주가 별로 없네 이야기를 못하네 애가 방송은 하면 안되겠다 자꾸 저 화법만 써서 말을 못하겠네 여기 나오는 노래도 꽤 괜찮아 좋은 거 같아 근데 내 예상치고는 너무 늦게 끝났어 내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나?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근데 근데 여러분 이 게임 좀 라이트하게 즐길만한 거 같아요 버그 같은 거나 이렇게 잔 잔 뭐랄까 잔 문제 빼고는 막 이렇게 크게 막 뭐 게임플레이에 해를 가하는 느낌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한 70점 주고 싶네요 100점 만점에 한 30점이 자잘한 문제나 난이도 버그 뭐 이런 거 좀 가볍게 즐길 만한 게임인 거 같은데 그런 게임 치고는 이제 그래픽 때문에 가격이 좀 있어 이게 32,000원인가 그러거든요 좀 가볍게 즐기기에는 살짝 비싸긴 해 이거는 윌럼프 귀여워서 그나마 봐주는 게임이에요 윌럼프가 귀여우니까 봐주는 거야 진짜 윌럼프 행동이 귀엽지 않았어 막 이 게임이야 당장 꺼버렸어 귀여워서 봐준다 귀여우니까 윌럼프 60점 게임 완성도 10점 그래서 70점 이 게임은 윌럼프가 다 했어 게임 스토리는 그냥 동화책에서 볼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귀여운 애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 포로도 귀엽고 그냥 봐봐 그림 너무 귀엽잖아 포로 카와이 일단 보자 뒤에 뭐 있는 거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등장 펜 게임 게임 에이 뭐 말도 안 돼 저 꼬마가 나를 치료하다니 그래,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었어 그 엄청난 시야가 바로 힘이야 오랫동안 내가 찾았던 그 힘을 쓰는 자가 한낱 꼬마라니 서린의 마법을 부리는군 아니, 녀석이 곧 서린의 마법이야 푸른 심장 그 자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서린을 조종한 일이 이 소년을 존재하게 만든 건가?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군 진정한 구원자는 내가 아니었던 거야 생각보다 착해 아니, 막 엄청난 악마는 아닌 것 같아 아까도 웃겼는데 저기 한번 엿더우먼이가 아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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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들이라고 inscre 문을 드려요 어? 이제 북부엔 얼어붙은 구원자가 생긴군 나락을 마주할 구세주겠지 어?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시간은 중요치야라 뭐? 바로 지금이야 놈들이 나를 지켜보듯 나도 녀석을 지켜보겠어 이거 스토리 또 나오겠는데? 와 이거 뭐 또 나올 것 같아 딱 보니까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 내용이 그냥 이렇게 열린 결말로 두는 건가? 이거 잘 만들었다 예상으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잘 만들었다 아 그 격투 게임 말하는 건가? 아무튼 공포 게임 안 해봐서 뭐? 아 나 아직 안 해본 그건가? 안 해본 그건가? 아무튼 완전 잘 만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버그 때문에 좀 고생을 했네요 그래도 결말을 봐서 다행 여기까지 가치 가치 감사합니다.